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좀 이야기를 좀 하느라 회의를 좀 했어요 미안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KFC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FC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자 KFC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나보고 지금 먹부림 먹부림 보여달라는 건가? 먹부림 보여달라는 건가? 먹춤 한번 춰? 이런 걸 실내에다 놓으면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생기더라고. 이런 거 아주 좋잖아. 알뜰하게 따로 챙겨. 자 이렇게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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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세팅.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콜라 세팅. 뭐예요? 이게? 뭐야? 명품 맥덕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닭을 다섯 조각을 넣어줬어요? 많은데? 다섯 조각에 세 개에요. 감튀까지? 코울 슬롯? 민초 디핑소스. 여기 처음에는 KFC랑 배민하고 콜라보해서 민초치킨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KFC 치킨에다가 이거 찍어먹는 거였잖아.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저씨니까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어야죠. 코울 슬롯까지. 아저씨는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 돼. 20대들은 자가 치유가 되잖아요. 아저씨들은 외부 음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재생이 안 돼. 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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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좋네. 나였음을.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게요. 아 두 개를 넣어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나 코울 슬로 안 좋아하는데. 코울 슬로가 이게. 양배추를 한 거죠? 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 직박이 형님 안녕하세요. 저 직박이 형이. 60개월 이상 구독자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하는지 모르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최종으로 일주일. 다시 신청 받았거든요. 선물만 보내드리려고. 근데 내. 내가. 카페에다 올리고. 생방송에서 여러 번 말하고. 해도 이게. 알 수가 없잖아. 사실. 그냥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 사실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아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청을 더 받는 건데.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려야 돼. 이거를.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공지를. 할 수가 없잖아. 트위치인데. 생방송인데. 개인 사업자 빈진우님. 5개월 구독. 개인. 개인 쪽지를. 좀 보냈어야 됐나 봐. 그. 그 뭐지. 채팅 기능 있잖아. 쪽지 기능. 한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날개야 뭐야. 귓말 막은 사람도 있어요. 귓말 내가 막아놔. 친구 아닌 사람에게 귓말 막기. 안 그러면 자꾸 나한테. 자꾸 뭐 제보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스는. 일단. 소스를 먹으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퓨어한 맛을 즐기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 맛이. 입안을 지배해서. 앞에. 이거는. 흰살 생선. 흰살 생선. 붉은 살 생선은. 좀 이따. 쫄은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초밥 먹을 때. 흰살 생선부터 먹으면. 여러분들. 쫄았네. 이래요. 진짜 개 유치하네. 진짜. 흰살 생선부터 먹으면. 쫄았네. 개쫄았네. 어? 어? 붉은 살 생선. 먹기. 어?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흰살 생선부터 먹죠. 어? 하나미지유. 이런다고? 아. 나도 모르게 찍을뻔 했네. 올려놓자. 나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다섯. 쓰레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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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푸드 파이터니까 먹는 거예요. 사실은. 푸드 파이터니까요. 이거 먹는 거야. 아. 껍데기가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그치? 이거. 어? 이거이거 봐라 이거이거. 어? 소금, 소금, 게요? 이 사이에 간대가지고 요것만 먹고싶다 아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져 음, 한 번 먹고 아니, 보는 것만으로도 한 번 먹고 와인처럼 먹는 거지 눈으로도 먹는 거지 이거 확 오네? 냄새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신살 생선부터 그리고 이게 민초라서요 민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초콜릿이에요 기본적으로 눈으로도 한 번 보고 눈으로도 한 번 보고 눈으로도 한 번 보고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 된다 아버지 자꾸 찍으래 응? 신살을 먹어야지 찍을 거 아니야 광어를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광어를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인물사전 이제 마지막 촬영이 있습니다 태스트는 흠 흠 흠 테스트는 흠 지금 흠 흠 흠 흠 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펄님이 예라고 했다고요? 그게 뭔 말이야? 지금 혼민이 형 없는데? 뭐 외국인이 나올 수도 있죠. 통역이 있잖아. 통역이. 치킨 하나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코올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논의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10회에서 아름답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팬미팅 때 했던 얘기인데 요즘 그 밸런스보드 타면서 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화는 볼 수가 없어. 밸런스보드를 타면은 만화를 좀 보기 힘들어. 그래서 우영우 재밌다고 해서 한번 보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넷플릭스에 있었길래 한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이유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당군이 리뷰했어요? 악당이 없어. 악당이. 제가 우영우는 그것까지만 봤어요. 동동1, 동동2, 동동3 그 에피소드 전체. 근데 악당이 없어. 그니까 내추럴 본 빌런이 없어. 그니까 좀 약간 그냥 악당이 인간적인 수준의 악당이야. 뭔지 알죠? 그니까 잔인 무드에서 그냥 이 나 그냥 거의 그냥 스웨잉급 스웨잉급 그냥 악마랑 계약을 해서 그냥 어? 그니까 사륙에 미치고 막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그니까 아예 그냥 뭐라고 그러지? 그 그 하나에 그 있잖아. 벽을 부딪히게 되잖아. 살다 보면. 그러면 그 틀을 깨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 틀을 깬 빌런이 없더라고. 그니까 딱 인간 수준의 악함. 그니까 그런 장르 차이인데 그런 장르 그 요즘에 좀 있더라구요. 수학자도 그렇고 수학자도 다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해. 그치? 우영우도 보면은 주변 동료들도 너무 착하고 그쵸? 담임선생님 악당이야? 나 그 중간까지 봐가지고 담임선생님도 착하던데? 착해. 다 착해. 그래서 좀 요즘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싶은 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 요런 니즈가 있나보다. 왜냐면 다 주변이 너무 음 막 진짜 막 진짜 조커같은 조커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미친놈 한 명 있어야 된대. 그니까 뭐 예를들어 수학자 이상한 날에 수학자 친구 한 명 그니까 미친놈 한 명 악인 막 사람도 한 명 두 명 죽여봤어 막 그런 갈대까지 가는 건 안 나와 보니까 흠 그냥 다 각자 어? 애환이 있고 그런 느낌 음 우영우는 요즘에 이슈죠? 그래가지고 봤는데 일단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일단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흠 흠 흠 그 그 여자들이 그 좋아하는 그 알콩달콩함이 좀 있더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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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헤어질 결심도 봐야지 헤어질 결심도 꼭 봐 이거는 평이 너무 좋다고 그러죠 한번 헤어질 결심도 봐야겠어 흠 근데 우영우가 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좀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아 근데 스포는 아니야 왜냐면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있잖아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에피소드 그 형 형제들이 너무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아니 그거를 동동삼 에게 동동삼 에게 그니까 그 에피소드 전체 에피소드 전체잖아 아 그거 두 번째에요? 아 그럼 내가 두 번째만 봤나보다 누가 틀어가지고 그냥 본 거였거든 아니 동동 동동삼한테 빚을 지게 하는 상황을 주면 음? 동동삼이 끝까지 가잖아 당연히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이 악물고 가잖아 배수진을 쳐버리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거 당하지 아니 근데 이거 스포는 아니야 왜냐면 그걸로 발단이 시작되는 거라 스포는 아니야 요거는 궁지에 몰면 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지? 아 민치호 먹으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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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지들은 처먹을 것도 아니었어 지들은 처먹을 것도 아니었어 계속 먹으래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찍어서 먹잖아 이런다? 우웩 이런다? 우웩 치고 싶어가지고 나보고 먹으려는 거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그니까 사실은 빨리 먹으라고 한 다음에 맛있으니까 빨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먹고 우웩 칠라고 우웩 그거 저거 먹네 우웩 우웩 푹 찍을게요 안녕 동동삼 생각 안 나라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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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나 진짜 많이 먹었네 응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찍습니다 찍습니다 진짜 제대로 푹 한 번 한 번 푹 왜냐하면 신사생산 먹었으니까 푹 찍었어 그죠? 푹 찍었죠 제가 먹을게요 이제 아 먹을 거 이거 진작 먹을 걸로 딱 맛있는데? 찍었잖아 소스 그럼 시바 한 번에 다 먹냐? 뭐 소스가 그대로야 그대로긴 찍혔잖아 아 이거 진작 먹을 거 같아 이거 맛있는데? 소스가? 맛있네 흰 아니 나 흰살 생산 다 먹어서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흰살 생산 다 먹어서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흰 개발을 잘했다 소스를 저번에 저번에 그거보다 훨씬 나 그 소금치킨 보다 훨씬 나 그 떡볶인 흰살 야 난 이거 소영이가 그 고르곤졸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는 꿀 찍어 먹으려고 해서 이거 스푼으로 쓰거든? 피자를? 꿀 스푼으로? 그래서 계속 꿀을 퍼먹어 이걸로 엄청 많이 조금 남았는데도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먹거든 그래서 꿀 막 리필 한 번 더 해달라 그래 근데 진짜 치킨이 이거 민트초코 소스 스푼이다 이거 지금 보니까 아 맛있어요 맛있어 이 민.. 민트의 향을 남겨놨는데 막 되게 강렬하진 않고 이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나쁘..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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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러워 너네는 어? 양치할 때 여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돼도 더럽다고 그래? 흠 흠 흠 아닌데? 진짜 맛있어서 그런건데? 야 나 진짜 양 진짜 많다 그치? 치킨 이거 다섯조각에 이거 세조각에 이거에다가 이 코울슬로를 먹네 나 이거 많지 이거 이게 순살이야 이게 뼈가 없다고 이 순살로 요거를 다섯개로 먹은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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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먹었죠 요거 요거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 세개 말라 비틀어진거 뭐 날개같은거 세개 감튀 감튀 코울슬로 요거 실제로 제 채널 먹방이 제일 잘나와요 먹방이 흠 찍어요 빨리 흠 흠 흠 흠 흠 뭐 아편 충독자 같이 계속 뭘 찍어서 먹으래 자꾸 왜그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무튼 먹방이 제일 잘나온다 난 사실상 정체성이 먹방인거 같애 흠 흠 흠 양도 거의 나는 흠 흠 먹방 유튜버 흠 수준이에요 흠 양 자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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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우재님하고 같이 먹었을땐 우재님이 배불러서 못먹겠다고 그랬어 킹뚜껑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누가 뭐 내가, 어? 우재님 학창시절, 어? 일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유튜브 생활 할 때 어? 위장 작게 관리하라고 제가 했어요? 이 먹뿌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아, 이것도 하나 먹어야겠다. 부어서 먹을까? 스 깔까? 스 깔야겠다. 아, 알았어. 됐어? 아니, 보여주게 하라며,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또 먹고 소스. 쏘영이가 소꿉놀이 할 때 항상 했던 거. 먹고 또 먹고 소스. 먹고 또 먹고 당근. 옛날에 그, 플라스틱 칼로 이렇게 딱 자르면 되는, 이렇게 당근 뭔지 알죠? 그, 그 뭐지? 벨크로로 만든 거, 이렇게 두 개 조각인데, 칼로 이렇게 딱 하면 두 개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지 알죠? 이렇게, 벨크로로 된 거, 소꿉놀이 세트. 그럼 이제 후라이팬에 넣어서 막 이렇게 볶고, 막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거 있어. 소꿉장난. 그래서 막 해. 해서 요리가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암냠냠냠 먹으면 또 다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는 먹고 또 먹고, 뭐, 당근이야. 이러면은, 먹고 나서 다시, 그, 놔두면 또 먹을 수 있어. 요리를, 요리 과정을 한 번만 하고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두, 2회차부터는. 그 설정이 붙어요. 먹고 또 먹고 당근. 뭐 또, 먹고 또 먹고, 뭐, 뭐, 햄? 뭐, 먹고 또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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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먹고 또 먹고 소스. 그땐 이제 소영이가, 코가 막혀가지고, 먹고 또 먹고 당근이야. 요렇게, 이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어? 어? 그, 그랬어? 이러면서, 이거를, 한 번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 한 번에 우다다다다 말을, 이렇게 쉬면서 말을 못해서. 그래서 그때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비염인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하면 좀 고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의원 갔는데 됐어요. 신기하죠? 한의원 가서, 무슨, 뭐,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응. 여기 지금 소영이가, 코 막힌 소리 안 하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아니, 먹은 흔적이 있잖아. 왜, 왜 그래, 대체. 어? 왜 이렇게, 그래. 치팅창 잃지만은, 어? 정상인 분 한 분 계시네. 왜 이렇게 민초에 환장 있냐. 자, 이제 붉은살 생선 두 개 남았네,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초밥집 같다 가지? 생선 재료 같다. 자, 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푹 찍었어, 푹 찍었어. 푹 찍었어. 돌려, 돌려. 돌렸어, 그지? 돌렸어, 그지? 돌렸죠? 그러면서 아래로 긁어? 그러면서 한 번 돌려서? 푹 찍었어? 으음. 먹었잖아. 많이 없어졌지?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자. 자. 넣었어, 넣었어. 돌렸죠? 돌렸죠? 으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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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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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간지러. 어. 왜, 뭐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으음! 오. 테이스트 굿. 음.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하수염병질혈을 해가지고, 재밌어서 그런 거고, 아니, 진짜 맛있어요. 음. 아, 한 번 드셔보자. 한 번 드셔보자. 아, 진짜 맛있어. 이게 소스가 얼마지? 소스 뭐, 천 원, 이천 원나 하지 않을까요? 900원? 900원이면 괜찮네. 천 원도 안 되네. 어차피 치킨 드실 때, 요거 한 번 해서, 먹고 좀, 아, 아니다 싶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 음. 소스가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 그치? 그, 치킨집 가면, 소스 막 엄청 많거든, 막. 막. 궁금하면, 여러분도 한 번 드셔보세요. 아, 아, 주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민이 형, 그, 개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호민초로? 전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옛날에 한 번 했어. 1억 주면?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옛날에? 뭐 하면, 주호민초로 한다고 했었는데? 형, 그럼 제가 1억 드리면 할 거예요? 그거만 확실히 대답하세요. 아니, 펀딩 진행하게. 10억? 진짜, 주제급 18남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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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들 왜 이래? 주씨들. 아, 우제님은 진짜 실패한 남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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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는데 눈치를 진짜, 나 그렇게 살다 보, 살다가 눈치 그렇게 보는 사람 처음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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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그럼 10억이라도 한 번 해볼까요? 펀딩 진행해 볼까요? 될 수도 있잖아. 그럼 10억은 진짜 두 번 양보한 거예요. 1억 제시, 두 번 바, 한 번 바꿨고, 10억이면 두 번 바꿨는데,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수익 내서, 여러분 펀딩 다시 돌려드릴게요. 최대한 해봅시다. 한번 이름 바꿔봅시다. 그리고 그거, 기업에, 그것도 받고, 그 뭐지? 스, 스폰도 받고, 여기, 주호민초 그 개명하러 갈 때 영상 찍어서 여기다 다, 기업 이름 다 여기다, 다, 달린 거 그거, 유니폼 입고, 그러면, 맞출 수도 있어요. 그죠? 시청자 펀딩은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낮추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름 달고, 주호민 개명하러 가는 날, 주호민, 개명, 뭐, 뭘로 할지, 주호민초가 좋을지, 뭐, 뭐, 뭐가 좋을지, 뭐,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고, 광고효과 있지. 왜냐면,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여기 노출이 되니까, 흠. 그러면은, 제가, 그, 샌박에 의뢰를 한 번, 샌박에 의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앨런 머스크, 선생님이, 그냥, 후라게 그냥, 10억 쾌척 해가지고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기, 그 뭐지, 그 회사 뭐죠, 그거? 스페이스, 그 뭐지? 스타링크, 스타링크, 스페이스 엑스, 스타링크, 요거 딱 하나만 해서, 여기, 일론 머스크, 초상화, 딱 해가지고, 갈 끄니까 초상화했죠, 갈 끄니까 초상화,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죠? 없죠? 요것도 한 번 찍어 먹을까? 기본적으로, 초콜릿 베이스라서 맛있어. 에, 나쁘진 않다. 응. 나쁘진 않다. 근데 막, 안 찍어 먹는거랑, 더 맛있다, 이런건 모르겠어. 다른 맛이야, 다른 맛. 그러니까 이걸 시켜서 흰살 생선처럼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찍어서도 한번 드셔보시고 왜냐하면 그 누텔라 피자가 나와서 그냥 내가 좀 많이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음식에 초콜릿 바르는 게 나쁘진 않아. 형, 주호, 민초, 우액은 얼마예요? 요금표 좀 주세요. 100억? 아, 100억은 일론 머스크 님이 있어야겠는데? 그죠? 근데 100억 주면 확실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시 바꾸면, 죽을 때까지 바꾸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소, 소개할 때도 주호, 민초, 우액이라고 해야 돼요? 묘비명, 족보, 다 주호, 민초, 우액이라고 해야 돼? 난 100억 받고 쌍욕으로 개명할게. 다시 다시 개명하면 주호, 민초, 우액인데 다시 개명하면 500억이에요. 그러면 주호, 민초, 우액으로 바꾸고 투자지 투자 바꾸고 제가 개명하고 싶게끔 만들게요. 다시 개명하고 싶게끔. 투자할 사람. 다섯 배. 다섯 배 튀기기. 투자할 사람. 바꾸고 나서 이민한데. 아니 우리 조국을 어? 진짜 시파 남자다. 우리 조국을 어? 어? 이런 사정도 없이 그냥 100억 받으려고 이민을 간다고요? 이름은 그냥 갖다 버리고? 논란인데? 100억이면 바로가지가 아니지. 100억에는 암묵적으로 이게 있는 거지. 이 이름으로 평생 살겠다. 이 이름으로 감내하겠다. 감내 안하잖아 지금. 감내 안하고 가는거잖아. 아니 그런 말은 없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호민초 님이. 쫄려요. 쫄려가지고. 그 단서를 계속 하나씩 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그런. 쫄리면 단서 하나씩. 계속 추가되는 거. 진지하게 5만원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이면은. 봐봐. 5만원을. 만 명이 하면은 5억이야. 그쵸? 10만명이 하면 50억. 20만명이 하면 100억이네. 20만명. 진짜 많긴 많다. 그치? 일론 머스크 님이 좀 도와주셔야겠다 이거는. 그치? 그만하죠. 네. 그만해요. 괜히. 또. 좋은 작가님. 곤란하실 수 있어요. 괜히 또. 어? 그. 개명. 개명. 자금. 펀딩이라고 막 만들어지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달성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민트초코. 민트초코. 지스. resses. 지스. 디스. 디스. 안 먹냐 안 먹냐? 안 먹나.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딱 호기심 해결할 정도의 맛이다. 하지만 그 호기심 해결이 썩 나쁘진 않았다. 그쵸? 요거는 뭐... 어우 너무 맛있는데? 요정도까지는 아니야. 배불러서 못 먹겠다. 맛보진 않았지만 재구매 의사가 없어. 맞아요. 이걸. 요거는... 다른 거 찍어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특히 튀김류. 튀김류랑 어울릴 것 같아. 초콜릿이랑. 지금 민트 초코가... 흠. 사실 우리가 민트 맛이 제일 익숙한 건 치약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약 맛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치약 맛이 민트 맛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한 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니까 민... 민트 초코로 해서... 민트 초코를 먹는 게 아니고 치약 초코를 먹는 거야. 어때? 이건 어때? 치약 초코. 제가... 한... 1년 전인가... 선물 받은 게 있었거든요? 민트 초코 치약? 그러니까... 민트 초 치약은 있어요. 이... 이 닦는데 민트 초코맛이 나. 근데 좀 별로였어.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맛은 상관없는데 이게... 치약이... 그 질감이 좀 별로였어. 잘 안 닦여. 뭔가. 안 닦이는 느낌. 근데 이거를 치약을... 그... 먹는... 치약 초코로 나오는 거야. 치약 초코. 어! 거품이 잘 안 나는. 어. 그런 느낌이었어. 그 샴푸도 거품 잘 안 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좀 약간... 뭔가 세척된다는 기분이 안 드는 거였지. 뭔지 알지? 근데 막 치약 같은 거 거품 막 보글보글 하잖아. 그... 그...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치약 초코. 네이미망 치약 초코. 아냐? 치약을 넣는 거죠. 치약 먹어도 되잖아. 민트랑 차이가 뭐예요? 그게 좀 신기하잖아. 치약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좀 그... 연마제 불쏘 먹은 거 안 됨. 어? 나 먹었는데? 옛날에? 치약? 아... 먹어도 되죠? 나 옛날에... 이따... 나 어렸을 때 이따다가... 뱉기 귀찮았어. 이게 이따 가면서 밖에 나가잖아. 거실에 가잖아. 흐흑... 그리고 그냥 꿀꺽 하고 그냥 잔 적이 있었어. 항상 그러진 않았지만. 아니 요즘에는 안 하는데... 어렸을때 한두 번 어 껌도 그냥 삼키 그죠? 껌도 그냥 삼키잖아 옛날에 껌도 삼켰어요 껌 버리는게 좀 아깝더라구 옛날에 껌은 귀찮은게 아니고 아까워서 돈주고 샀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용돈이 좀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아니 그 기안하고 갖다대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기안은 기안은 상식이 없는거고 나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래도 된다고 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거고 다른거지 기안은 그 기본적인 지식 지식의 부재 지식의 부재 나는 곰곰이 생각해서 어 이렇게 해도 어 뭐 나쁠게 없겠다 판단이 서서 하는거지 다른거지 기안이 하는거는 배 이미 딴 배가 살아있다고 인식을 해서 밖에다 널어놓는거고 나는 치약을 먹어도 안 죽으니까 어 그냥 삼켜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하는거고 다른거지 머리를 이렇게 감다가 감다가 샴푸 어? 샴푸 국물이 분명히 이 여기 몸에 이물질을 세척하는 뭐 녹이고 뭐 이런 기능이 있을텐데 머리털 두피랑 여기 몸하고 크게 다를게 있을까? 샴푸 국물이 뭐 아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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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그니까 생각을 하고 한다는거야 나는 생각을 하고 다 아 그니까 얼굴 목 손 뭐 핸드 핸드크림 다르고 이거 세안제 다르고 목 뭐 다르고 다 다르긴 하지 근데 기본적인 구성 안에 그 어 이물질을 세척한다는 그거는 공통된 게 있잖아 공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단지 성분의 그 차이가 조금씩 다른거지 뭐 예를들어 핸드크림 되게 오래 손을 많이 쓰니까 유지가 될 수 있게 좀 그런 뭐 기름인가? 뭐 그런게 좀 많이 있겠지 이게 사실 얼굴에 발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래서 나 옛날에 뉴트로지나 무슨 바디로션을 사가지고 얼굴을 계속 바르고 다닌거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나 보신 분들은 기억날거에요 내가 옛날에 그 노원구 살 때 바디로션 이렇게 막 막 바르고 다녔는데 내가 엄청 칭찬을 했어 아 뉴트로지나가 얼굴이 이게 로션이 하루가 지나도 이게 보습이 된다 남아있다 너무 좋다 이게 남아있다 이게 계속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보호해준다 다른거는 얼굴에다 바르면은 한 한 몇 얼마 지나면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냥 건조한 내 얼굴이 되는데 나는 이제 원래 좀 얼굴이 건조하잖아 근데 이게 쩍쩍 안 갈라지는거야 얼굴과 바디로션 발라서 그런거였어 그니까 바디로션 건조한 사람들 어? 발라도 괜찮다는거야 그래서 나는 핸드크림은 그니까 나는 이래 나는 한 단계씩 올려 한 단계씩 바디로션은 얼굴까지 올라와 핸드크림은 목까지만 올라와 한 단계씩만 그니까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주는거 이렇게 비행기 탈 때 자리 비면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가 있을거 아니야 한 단계씩만 핸드크림을 바르는건 핸드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어느 날 핸드크림을 짰는데 선물을 받은거였나 아무튼 짰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거야 냄새 좋은 핸드크림 많거든 요즘에 알죠 향수랑 퍼퓸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제품 있어 알죠 이렇게 했지 핸드크림이 얼굴로 가져가면 좀 약간 유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니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습이 좋아 되니까 기능적으로 당연히 보습이 될거 아니야 몸에 내가 몸이 건조하니까 괜찮아 괜찮다는 얘기야 내 말은 지금 여러분들 호들갑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봐봐 핸드크림 이렇게 많이 되게 많이 발랐어 예를들어 그럴때 있죠 그럼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핸드야? 핸드에요? 아니죠 팔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돼요 하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돼? 여기 되면 여기도 되는거야 여기 되면 여기도 되는거고 그런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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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야 이렇게 두피도 되고 근데 두피는 확실히 달라 두피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얘가 내가 내 생각에는 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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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그 잘 안 씻어내면 좀 남는 느낌이 있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씻기 좋잖아 근데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유분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씻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확실히 다른걸 쓰면 좋아 내 생각은 그래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구조로 그치? 이게 근데 얼굴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거죽이 두껍냐 안 두껍냐 차이 때문에 나눠놓은 거고 요거의 기본적인 어떤 보습효과나 이런거는 대동송이하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 저는 이렇게 결론 생각 사유하고 결론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아 안될게 어 안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하는거야 이런 어떤 철학자적인 움직임으로 가는데 희민이는 시작이 잘못된 지식으로 시작돼 배는 나무에서 땄지만 얘는 아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열매지만 광합성을 한다 이런 잘못된 사실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괴이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거고 저는 사유하고 꼼꼼히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는거고 다르지 출발 자체가 달라 그니까 행동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다른거야 다른거 힘있는 일단 배가 광합성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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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하게 다르지 피지선이 있는 부분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네 아무튼 대동소의하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혹시 기아님 보면 웃음이 터지나요? 아니 웃음 안나와요 여기서 힘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웃음 안나와 근데 여기 있으면 웃음 나와 아 여기에서 하는거 보면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치울게요 아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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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감튀만 조금 남았어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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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3-4 3-4 4-4 5-4 5-4 5-5 5-5 2분 뒤 3분 뒤 3분 뒤 4분 뒤 2분 뒤 4분 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아우, 이거 봐. 이렇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야. 닦아줘야 된다는 거야. 아, 깔끔하다. 자, 오늘 컨텐츠는 재밌는 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스웨인입니다. 아, 요즘에 계속 이기니까 재밌네. 롤 특! 지면 재미없음. 롤 특! 재밌으면 이거보다 재밌는 거 없음. 네 단계에서는 저격을 못해요. 그니까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애들끼리 놀아야 되는 거야. 어? 괜히 어? 어설프게 실버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브룬지에 있는 게 나아. 음. 바르나바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주우재 님도 연습한다고 했고. 기어리 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배두라지 시비로. 시비로 한 번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흠흠흠. 그 주우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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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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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까 팬미팅에서 회원분이 블루보틀 커피 내려서 먹는 거 선물로 주셔서 한번 내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려면요. 뜨거운 물하고 원듀가 있어야 돼요. 원듀. 여러분들도 핸드드립 커피 마실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또 해먹었었거든요. 이거는 핸드드립. 가는 거.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원두 커피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건 뭐야. 여기다 먹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돼있지? 여기다 먹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하고. 요거랑 요게 필요하고. 컵이에요. 마실컵. 이렇게 필요하고. 뜨거운 물. 좋아요. 뜨거운 물. 활팔 끓인 물. 여러분들도 여기. 여기가 안방 카페가 될 수 있다는 거. 필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거. 요거. 요거 팝니다. 요게 명칭이 뭐냐면은. 어. 가짜컵. 구멍난 가짜컵이에요. 가짜컵 하나 필요해요. 가짜컵 하나.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커피 국물 아래로 내릴 때. 어. 입자가 되게 촘촘히 돼 있어서. 물만 빠져나가게. 건대기는 여기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커피. 근데 일회용이죠. 요거는. 종이로 돼서. 일회용인데. 요. 가짜컵이. 이걸 안 놔도 되는 가짜컵이 있어요. 친환경 가짜컵. 이거를. 그. 커피 국물. 그. 뽑아내는 거에서. 요게. 안 써서 하는 거 있어. 그. 금속으로 된 거 있더라고. 여기 자체에. 구멍이 더 많아가지고. 어. 그래서. 가짜컵 하나. 요거. 커피 국물. 이거 하는 거 하나. 필터 하나. 그리고. 커피 마실 컵. 지금 세 개. 그리고. 물 끓인 거. 그리고. 커피 원두. 이런 거 이제. 스타벅스 가면은. 이런 거 팔잖아. 근데 이제. 어. 어떻게 먹는 거지? 커피 콩 그 자체. 볶은 거. 어떻게 먹지? 했는데. 이런 거. 준비가 돼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세. 네 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커피 콩 가는 거. 그래서 이게. 파는 게. 음. 보면 알겠지만. 커피 콩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 조립본같이 생겼는데. 커피 콩이에요. 커피 콩이에요. 커피 콩. 이 향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기간이 있어. 볶고 나서.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향이 다 날아가요. 이 향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맛있네. 맛있는데? 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나. 고소한데? 아무튼 요거를 갈아서 먹는 건데. 요거를. 요거를. 콩을 갈아서. 이. 커피. 그 필터에다가. 국물을 뽑아가지고. 먹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거 가는 게 없다. 집에. 그러면은. 커피 가게에. 이거를. 갈아준 것까지는 있어. 또. 갈아서.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거. 필터에다가. 넣고. 커피 국물만 내리면 돼. 그래서. 원두 형태라면. 이. 콩 형태라면은. 가는 게 필요해. 집에 그냥. 기계로 가는 게 있고. 핸드드립은. 손으로 직접 가는 거고. 그래서. 고런 개념이다. 그리고. 고것도 저것도 싫다하면 이제. 인스턴트 커피 마시거나. 뭐. 사먹는 건데. 인스턴트 커피. 뭐. 카누 같은 거. 그냥. 물에 타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좀 더. 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게요. 음. 여기 이거. 이 세트를 꺼내야 돼. 이. 핸드드립 세트. 핸드드립은. 어. 기계로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냥. 뭐. 도 닦는 거지. 도 닦는 거예요. 아니. 먹물 있는데 왜 굳이. 어. 먹 갈아가지고. 붓고 씻어요. 그냥. 도 닦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마음도 이제 가라앉히고. 옛날에는 확실히. 먹이. 먹으러 가는 게. 그냥. 먹물 쓰는 것보다 훨씬 퀄이 좋았어. 직접 가는 게. 그래서. 먹 가는 기계가 따로 있었어. 먹 가는 기계. 물리적으로 먹을 가는 거야. 먹을 끼워가지고. 손에 형태가 돼 있어서. 얘가 막 갈아. 막 이렇게 히잉해서 돌아. 갈아. 그 비싸. 먹 가는 기계. 옛날에 일본. 글씨 쓰는. 글씨 쓰는. 로봇처럼. 근데 요즘 먹물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먹물을 써도.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무방하다. 기계는. 요거 가는 거는. 특히나. 내. 내. 짧은 생각으로는. 핸드드립이나 뭐.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더 닦는 거지. 요거 필요해요. 요거. 요거. 요기에다가. 요기. 기계야. 이게 기계인데. 코. 커피 가는 기계인데. 얼마큼 먹을지를 봐야 돼요. 얼마큼 먹냐. 어.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음. 한. 블렌드의. 경우. 22g에서. 24g이니까. 여기. 몰라. 아무튼. 이. 그. 콩으로 하면. 두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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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 콩이. 이렇게 쌓이잖아. 아따. 콩이 쌓이잖아. 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넣어요. 썩. 딱 파. 어. 아. 요정도 됐네. 그죠? 요런 것도 괜히 해줘. 바리스타 느낌. 고르게 만들어주고. 한. 두 개 정도 됐죠. 그러면은. 얘가 갈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틈 사이로 다 내려가서. 높이가. 더 아래. 아래로 갈 거 아니야. 그쵸. 살짝 위에 있어도 상관없다. 살짝 위에 있어도. 갈리면은. 이 틈으로 다. 내려가니까. 그죠? 이렇게 가고. 요기에다가 이제 넣어. 넣는 거야. 넣고. 멧돌이야 이거. 돌려서 가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부어.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흔들고. 여기다 끼워요. 끼우고. 여기 이제 돌리는 거. 멧돌 자루가 필요하죠. 자루. 멧돌 자루를. 요건 아래 이거 안 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평상시에 가지고 다닐 때요. 멧돌 자루를. 육각 렌치 같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렌치 모양으로 끼워. 됐죠. 걸렸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어떻게 가냐. 1번부터. 6번이 있어요. 그죠. 6번으로 하면 입자가. 거칠어. 커. 1번으로 하면 되게 곱게 나와. 요거를 내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 오늘 기분은. 뭐 4번. 4번. 4번 정도의 굵기가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돌립니다. 이거 잡고 돌려요. 갈리는 소리가 들리죠. 재밌어. 이게 기분이 좋아. 갈리는 소리가. ASMR이에요. 연필 깎는 기분. 연필 깎는 기분. 이건 좀 가벼워가지고. 이게 딱딱. 받쳐놓고. 묵직하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없고. 이렇게 하면 맛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하는 거예요. 굵기가 뭔지는 아냐고. 굵기가 뭔 차이냐고요. 굵기는 입자가 거칠면은. 좀 더. 거칠겠죠. 맛이. 하지만 입자가 고우면 맛은. 조금 더 곱겠죠. 이렇게 빼주고. 요거는. 손제비는. 다시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다 끼울 필요가 있나. 이거. 이거 버리고. 이렇게만 보관해도 될 것 같은데. 빼줍니다. 그죠. 아 이거 드럽네. 아 아까워. 나 주유소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는데. 안 그러면. 그냥 뽑으면은. 한 7방울 주욱 새. 네. 세상에서 그게 제일 아깝죠. 그 주르륵 새는 거야. 7방울. 여기 좀 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척도. 꼼꼼히 해줘야 돼요. 귀찮죠. 귀찮아요. 귀찮은 일입니다. 끝나고 여기 덮는 것 같은데. 뭐지. 씨발 이게 뭐야. 아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아아. 뭐야 이게 왜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 요정도. 조금 많이 됐죠. 진하게 먹으면 돼요. 커피국물 내는 필터. 요거는 이제 일회용입니다. 종이로 해서. 나무야 미안해. 한번 외치고.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게 끝장은 아마. 손맛이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도 만장만장 거려야 해가지고. 자 나무야 미안해. 뽑아주고. 요것도. 요거 좋은 것 같아. 요렇게 해서. 봐봐. 이렇게 있죠. 열고. 돌려. 서버 안 쓰고. 바로 컵에다 하면. 넘칠 수도 있어요. 안 보여서. 아. 그게 서버야. 요건. 요게. 그게. 그거거든요. 철사 같은 거. 철사 같은 걸로. 뒤에 오므려서. 요거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의. 미국의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요거. 요거. 적용하면 좋겠는데. 이게 서버야. 요거. 이거 한 번 안 씻었는데. 한 번 씻어 달라고 할까요? 씻어주세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거는 세척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여기로 막 세네. 가짜 컵은. 아까 해먹었어요. 아. 여기 중간에 낀 게 있을 텐데. 이게 솔로 돼? 솔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응. 어머나. 나. 강조. 강조. 하. 시. 나 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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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벌레먹고 하면 아 맞아 안 먹어 왜냐면 커피가루 커피가루 그거 막 벌레 퇴치용으로 넣잖아 그치? 싫어해 벌레들이 이거 싫어해 이거 요거 요거에다가 어 가짜컵 가짜컵은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냥 컵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가짜컵 이게 가짜컵 특징 컵받침하고 붙어있다 가짜컵은 컵받침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 뭐야 왜 달려오지? 가짜컵 요거 아래 구멍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다 가짜컵 가짜컵의 용도는 어 필터야 필터 깔때기 깔때기 근데 이게 왜 컵 얘가 근데 왜 컵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 헷갈리게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헷갈리게 했는지는 몰라 나도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왜 하필이면 커피짱같이 생겼냐 이거야 내 말은 그래서 요렇게 올려놓고 이게 깔때기거든요 음 그래서 요걸 올려놔요 종이 필터 하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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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사실 이제 카페같은데 보면은 요런거에다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눌러 꾹꾹 눌러 그치? 꾹꾹이를 하거든요 여기는 꾹꾹이를 여기서 안하고 백비트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다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어서 원두커피를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평평하게 해야된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올려요 올리고 이제 물을 붓는데요 물을 그냥 부으면 안됩니다 여기 또 섬세하게 해야돼요 가운데 요 원두커피의 요 가운데를 부어 부으면서 나선형을 그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나가 가운데를 부으면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나가는데 이 종이 필터만 있는 데가 있고 보면은 종이 필터만 있고 여기가 있는 게 있잖아 종이 필터만 있는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된다 왜냐하면은 이 원두를 원두를 느끼면서 물이 원두를 느끼면서 닿으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닿고 여기로 그냥 가버리면 원두가 안 닿고 그냥 생물만 지나간다는 거야 생물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부으면 안돼 여기에다가 이 원두가 있는 부위에만 해야된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막 부어버리면 꽉 차잖아요 나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해버렸거든 그냥 잔뜩 부어놓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뚝뚝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럼 이게 조금 올라가 왜냐 원두를 막 원두를 막 갈았기 때문에 가스가 안에 있는데 가스가 이제 좀 나가는 그게 있다 여기다 이렇게 부어줘 여긴 투명한 잔이기 때문에 보이죠 이게 물을 붓고 조금 기다려줍니다 한 30초 30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부어주면 되는 거야 세 번에 걸쳐서 쭉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커피 그거 보면 막 요렇게 된 거 있지 막 얇아가지고 요렇게 된 거 있잖아 관 관처럼 생긴 거 커피 주전자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확 쏟아졌지 방금 이걸라니까 확 쏟아지잖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멋을 부린 게 아니야 그게 기능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무보조님이 어 검색하고 한번 해봐가지고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출근해서 이걸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요거에 돗닦는 거야 그냥 핸드립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핸드립 맛들이면은 일반 커피 못 마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가루가 아깝기 때문에 한 사트까지 합니다 사트 그 맛들여 탄맛나 그 맛들여 탄맛나 탄맛나면은 그거를 이제 바디감이라고 하죠 탄맛나면 탄맛나면 그러면 탄맛나면 조금만 넣어도 조금만 넣어도 조금만 넣어도 물 많이 섞어서 하면은 괜찮죠 조금 dużo 조금ат 조금만 넣어주면 촥 Acts 히터 이거, 어? 나무, 나무한테 미안해. 그만큼 복잡하잖아요. 근데 왜 마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마시겠죠. 바보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쵸? 뭐, 갬성도 일종의 맛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요렇게 담아봤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아직도 티백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거는 이제, 주호민 작가님의 뭐라고 해야되지? 제, 제2의 마신조 사건 같은. 최초의 마신조 같은거죠. 커피를, 차를 마시고 그 컵 있죠. 그걸 안 버리고, 컵채로 가져갔죠. 주머니에 넣은게 아니고. 그 축축한, 티백 주머니를 누가 주머니에 넣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컵에다가, 다 마신거, 그냥 쓰레기통에 넣은 버리고, 집에 가져가서 한번 더 우려서 먹는다. 그거죠. 엄연히 다르죠. 엄연히 달라. 근데, 나만 그래? 커피숍에 있는 티백 주머니 너무 진해가지고 바로 건지잖아. 뭔지 알죠? 바로 건져. 알지? 빼놓으라고 이것까지 줘. 옛날엔 안 줬거든? 요즘에는 그 바구니에 더, 조금만, 한 10초 있으면 바로 빼라 그래. 5초 있으면. 그럼 그, 그 말은 뭐야? 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그치? 남아있다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그냥 다 버리니까, 놔둬버린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거는 분명히, 이게 이렇게, 바로 빼야 된다는 건, 여기에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건 먹어도 된다.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컵에다 담아서, 집에서 한 번 더 즐긴다. 아니면 빨랫줄에다가 좀 널어놓고, 좀 말, 아, 아, 오늘은 좀 땡기는데, 주르륵, 저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먹은 거 있어. 티백에 뭐 이렇게, 티백에 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걸어놓는 거, 이렇게 옆에. 옆에 걸어놓는 거 종이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는 종이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이 흰색 뒤쪽에, 두 번. 딱, 두 번 누렸으면 두 번. 딱 체크해서, 빨랫줄에 딱 널어놓는 거야. 아, 오늘은 루이보스트로 먹을까? 이렇게 해서, 빨랫줄에서 딱 건져가지고. 괜찮다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바르정자, 아, 맞아요. 형이 해봐서 안 해. 바르정자로 해야지, E하고 X 안 해도 되지. 그치. 근데 이제 바르정자는, 내가, 왜 안 하냐면은, 끝이 없어. 바르정자는 끝이 없어요. 그거는 10번, 20번을 해. 왜냐면은, 한 번하고 X, 두 번, X하면 자리가 없어서, 결국 그만 먹어. 자리가 없어서. 쓸 자리가 없어서. 근데 바르정자는, 끝도 없이 가, 그냥. 나중에 그 느낌만 가져가. 그냥. 탔다는 느낌. 사실상, 성분적으로는 물이야, 그냥. 그냥 미네랄 워터인데, 성분적으로는 미네랄 워터인데, 그냥. 차를 마신다는 느낌만 가져가는. 그래서 바르정자는 제가 좀, 선호하지는 않고. 아무튼 요거, 커피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 타먹은 거랑, 20번 타먹은 거랑 섞으면 돼요. 근데 또 은은한 맛이 좋아요. 또. 커피를, 엄청 연하게, 타먹는 사람도 있어. 보리차처럼. 티백도 마찬가지지. 아. 너무 진하다. 아까 콩을 너무 많이 했나봐. 에스프레소가 아니었어. 에스프레소는 더 진해. 에스프레소는 진짜 진해. 요거는 좀 약간. 에스프레소 물어보잖아. 커피숍에서도. 진하게 드세요? 뭐 연하게 드세요? 연하게 한 번 이렇게 조금, 물 섞어주는 거야. 어, 근데 맛이, 맛이 좋아요. 향이 좋네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은, 좀 안 맞고, 저 같은 성격은 그냥, 카누에다가 말아먹는 게, 아니면 사먹는 게 그냥, 간편해서 좋고. 제가, 왜냐면 이 디테일한 향까지는, 제가 호불호가 없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냥 좋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해서 먹을 것 같지는 아닌데, 요거는 확실히, 그,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다. 3년 구독, 감사합니다. 맛 차이 모르면 그냥, 나는 그냥 그, 빙글에 그, 그거 있었죠? 그거 뭐였지? 스페셜티. 음. 아카페라. 그거, 그거 좋았어요. 그, 보내준 거 아직도 있어가지고, 계속 먹는데, 어, 그거 괜찮아. 그거 반응도 좋더라고. 어, 초미각자는 아니었지만, 괜찮았어. 그, 그거 향이 좋더라고. 그, 공장에서 다 말아서 나오는 건데, 그, 특유의 그, 공장에서 말아서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특유의 그게 있어. 맛이. 그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 이게, 이게 음미하는 거지. 이렇게. 이 시간을, 느끼는 거지. 커피맛 맛, 느끼는 게 아니야. 천천히 흘러가는 이, 흐름. 흐흐흐흠. 아, 이거는. 아, 이거 반대로 해야, 현생을 살아, 현실을 살아, 제발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림이 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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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흠. 아, 좋다. 여유가 느껴진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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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어떤 이 차 문화 차 마시는 시간 좀 시간을 좀 많이 줘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또 한 명의 또 커피 애호인으로서 식사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서 티타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점심 직장 점심시간 몇 시간이죠 한 시간 1시간 2시간 인데도 있을 거야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인데도 있어 이거는 이제 티타임까지 해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티타임으로 쓰지 않지 친구 만나거나 이제 티타임을 좀 한번 가져보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아 2시간이야 점심이 2시간이야 그러면 점심을 이제 사원들끼리 같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0분 만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1시간 반이 남잖아 그러면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아니면 각자 보내요 낮잠 때려요 어디서 내 짠 때려 의자? 의자는 불편하자 눈치 보이잖아 그런 데 있으면 좋은데 숙직실 엄청 커가지고 그치 수면실 쭈루룩 있어 찜질방처럼 가서 자고 나오고 수면실 회사에 침대에 있으면 위험한 거임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자는용 오침용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택배 회사 의약품 택배 회사 알바를 한 달인가 두 달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안산 살면은 안산역 앞에 공단 있잖아 거기가 알바천국이야 알바천국 알바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의약품 택배를 이제 싸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약국에다 보내는 그걸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청이 오면은 어디는 어디에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담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고참들이 오늘 물량 총을 쫙 받어 그래서 창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오늘 싸야 되는 거 딱 분량을 쭉 갖고 와 그럼 이제 발발발 하면 이제 발 빼서 그 알죠? 이렇게 리프트 이렇게 들고 가는 리프트 싹 놔 파레트에 딱 실은 거 딱 놔 그럼 이제 각자 이제 나눠 아 이만큼 이만큼씩 나눠 표를 해가지고 이만큼에서 우리가 할게 그래서 이렇게 그 반장님들이 나눠 나눈 다음에 각 그 뭐 약국인지 도매상인지 아무튼 그 주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주문한 수량을 이제 넣는 거야 이제 부분적으로 한 박스 한 박스씩 그럼 이제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말통 의약품도 말통으로 있는 거였어 말통 한가두가 그럼 이제 그거 까대기 까대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심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안에 구내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딱 나왔는데 고참들이 갑자기 자유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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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를 그 박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포장해서 막 보내니까 박스를 하나 집어들더니 어디론가 가 자꾸 다 어디로 그래서 졸졸졸 따라가시니까 왜 오냐 그랬어 아니 그냥 뭐 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어 몇 시에 와 이러든지 들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거야 그래서 보니까 박스를 다 깔아놓고 다 자고있어 이렇게 응달 찾아서 응달 찾아가지고 박스 깔아놓고 이렇게 다 주무시더라고 내가 가니까 아 자리 자리 뺏길까봐 그랬나? 아 우리도 뭐 구석탱에서 친구랑 갔었는데 그 동반 입대한 그 준석씨 준석씨랑 같이 있었는데 준석씨랑 구석여가지고 잡담하다가 나중에 한 누가 뭐 잘하고도 안하고 이러니까 한 2주 2주? 2주쯤 지나니까 우리도 알아서 그냥 구석탱에 가서 자게되더라고 자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다 쌌어 뭐 어디 약국 어디 약국 다 쌌어 딱 했어 근데 표를 쭉 봤는데 오케이 끝났어 딱 했는데 남아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이게 약이 왜 세 박스가 남았지? 다 뒤집어 다 다시 가 포장해서 포장해서 이쁘게 파레트 위에 파레트 요런 파레트에다가 딱 이쁘게 이게 딱 정사각형으로 테트리스를 다 해놨거든 젠가를 해놨거든 다 끄네 그럼 이제 어디 테이블에서 놓친건지가 나오지 그리고 했는데 넣어야되는데 없어 넣어야되는데 없어 또 까 다 까 실탄찾기처럼 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때가 있어 그럼 못가 집에 막 초차 초반에 넣었으면은 맨 아래 깔려있잖아 난리나는거야 그러면 그것도 다시 또 젠가해야돼 근데 의약품이라서 무겁진 않아요 말통 같은거 아니면은 무겁진 않아요 무거운거는 이제 말통 물로 된거 액체로 된거랑 네모난 요만한 박스인데 이 안에가 무슨 그 우리 링겔 맞을때 있는 그런거있죠 물로 가득찬거 그게 꽉 차있는거 있어 링겔같은게 무슨 뭐 포도당같은게 그런 네모난 박스인데 그게 이제 무거워 수액같은거 어 비닐팩 뭐 식염수같은거 그게 무겁고 말통으로 된거 무겁고 나머지는 의약품이라서 진짜 안 무거워 뭐 일이 뭐 근육이 뭐 힘들다거나 뭐 그런건 아냐 근데 이제 그런 아무래도 공장 안에서 그 그 지금 뭔가 그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 무슨 분위기가 있어 뭔가 날카로운 분위기가 있어 막 뭐라 뭐라고 하는건 아닌데 뭔가 날카로워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다치니까 다치니까 뭔가 신경을 어 곤두스는 느낌이 있어 거의 잘못하면 막 발 깔리면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살면은 알바하기도 좋아요 처음에 막 물품 가져오는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나중에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그 뭐 담는 것도 같이 좀 보조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처음에 물품 담는데 그 창고에 가면 진짜 커 막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보다 훨씬 커 그래서 막 이게 한 4층 막 이렇게 있어 그걸 다 올려놨어 3층인가 4층인가 있어 그래서 그 빠르트에 대해 꺼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중앙동 길거리 알바 없나요? 청소 알바 없나요? 개들였던데 그건 없어요 그건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는거요 요즘에는 그 바닥에 막 뿌리는거 해요? 구독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뿌려요? 다해요? 막 바닥 코팅? 찌라씨로 바닥 코팅해요? 부평은 아직 합니다 흐흐흫 전단지는 거 아니 그게 난 좀 이해가 안 돼 전단지를 막 이만큼을 쫙 뿌려 그냥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럼 이게 덮이잖아 보도블록 위를 덮 덮어버려 그냥 아예 그게 뭉탱이로 근데 그것도 기술 필요해요 쫙 코팅을 해야돼 안그럼 뭉쳐서서 한 번에 딱 떨어지겠지 착착 코팅을 해 쓰레기 그냥 사실 막 버리는거야 그거 사실 하면 안 되지 중앙인동 항상 그랬어 그래서 새벽에 싹 치우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치우고 또 하고 치우고 뭘로 먹냐고? 쓰레기 쓰레기 투기 의도적으로 버리잖아 흠 그리고 그거 좀 강하게 해야돼 그런거 좀 약간 의도성이 또 있고 하잖아 요즘엔 요즘에는 근데 서울에선 잘 안 보이는데? 난 본 적 없어요 음 서울에서 본 적 없어 서울도 하는 곳이 있다고? 어디 선능역? 나 선능역 인벤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없었는데 강남역에? 나 강남역 안 간지 진짜 오래 됐다 그 강남역에 있는 건 그 정도 아닌데 그 느낌이 아니야 아 건대도 내가 몇 번 갔는데 그 느낌이 아니야 도로가 안 보여야 돼 이게 보도블럭이 콘크리트 있지? 콘크리트가 안 보여야 된다고 말이 안 돼요 그게 부평은 그럴만해 부평은 왠지 그럴 거 같아 안 가봤는데 내가 이게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럴 거 같아 부평은 왠지 느낌이 안산하고 괴가 좀 약간 있어 이어져 있는 게 부평이 아니 왜냐면 부평이 인천이잖아 부평이 인천이잖아 아 나 부평 가봤다 한 번 가봤어 한 번 근데 내가 갔을 때는 못 봤는데 부평이 인천이야 근데 비슷해 인천 안산 수원 안양이 좀 비슷해요 안산이 조금 제일 좀 그 인지도 면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지 인천 수원 안양이 세니까 근데 요즘에 안산 많이 올라왔지 아니 그 도시의 그 브랜드가 있잖아 수원이나 인천은 워낙 인구도 많고 유명하고 안산도 한 지금 막 50만 넘을 거야 70만인가 그래 인구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수원은 100만 넘고 안산 많아 사람 많아 부천은 부천은 아 근데 부천은 좀 부천은 느낌이 좀 다른데 안산 안양 수원 인천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데 부천은 만화 애니메이션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 근데 부천도 그 지하상가 그 있다고 하죠 이거 껴주면 안 좋은 건데 자꾸 끼려고 하네 알아서 끼세요 그럼 부천도 껴 인천 인천 수원 안양 안산 시흥 부천까지만 껴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껴 저쪽 그 어디야 김포 안 돼요 화성? 화성까지 껴 화성하고 막 화성까지만 껴 막 화성 끼고 막 한다고 막 오산 끼고 안 돼 오산은 안 돼 아예 달라 느낌 달라요 과천은 진짜 아니야 진짜 과천은 아니에요 과천은 분위기 봐서 말하세요 진짜 진짜 아니 분위기 비슷한 걸 말하는 거야 아 인천이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대장이니까 그치 인천 수원 안양 안산 안산보다 부천이 좀 더 유명한가? 부천 안산 시흥 요렇게 요렇게 가야되지 요쪽 서쪽 서울 서쪽에 용인수지 요쪽은 저쪽이고 일산이나 요기도 위고 일산 파주 뭐였죠 그치? 아무튼 그랬는데 요 바닥에 까는 문화는 그 서울 강남역에 있어요 막 하는데 그 내가 안 가봤지만 그 느낌 아닐 거야 아예 안 보여야돼 보면은 와 관광 상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인 모습이야 20년 전 노원 그럴 수 있어 그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행해졌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좀 요쪽 안산 요쪽은 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할 때 여기 뒤에 어디어디 나이트 해서 그 뭐지? 롱패딩 그때 당시 롱패딩이 있었어 원래 롱패딩이 있었어요 알아요? 유행을 탔었잖아 유행 타기 전에 원래 그 영화 스태프나 이런 사람들이 입었었어 야외에서 추우니까 그때 이제 나이트 이제 그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었었어 그래서 이거 쫙 입고 어 운동선수들 맞아 운동선수들 맞아 원래 입었었어 근데 그 일반인까지 퍼진게 그 유행했을 때 그때야 그때 그때 나이트 그 아저씨들이 그때 왜 이렇게 나이 많아 보였지? 되게 어렸을텐데 딱 15년 전 신천동이 방장에 말하는 그 동네 느낌 준네가 강했는데 구호선 생기면서 동네 느낌이 많이 달라지 요게 어 좀 올드한 느낌이 서울에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 서울에 오히려 위성도시는 좀 빠르게 막 좀 뭔가 이렇게 딱 하는 느낌이 있는데 서울은 좀 약간 더 올드한 느낌이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럼 내가 딱 갔을 때 이런 느낌 들어 안산은 막 아파트 막 잔뜩 짓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울 가서 안산 같은 느낌을 막 받을 때가 있었어 그 보도블럭하고 그 그런 것들이 막 경계가 없어 아스팔트랑 막 경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막 지나가 갈 길 가고 차도 갈 길 가면서 전봇대가 있는데 막 전신주에 막 전선이 막 엄청 달려있어 매달려있어 그래가지고 전신주가 거의 그냥 나한테 죽여줘 하는 느낌으로 진짜 서있는거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느낌 거의 시지푸스의 느낌으로 그런 전신주 알죠 전신주 그 기둥보다 전선이 더 두꺼운거 그 모아놓으면 전선이 더 두꺼운거 그런거 있어 그러면서 그 아스팔트인데 사람하고 차의 경계가 없어서 알아서 다 알아서 다니고 근데 강남역도 그런 데가 있잖아 차가 막 지나가면 막 사람들 막 그 구분 없이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야 강남은 강남역 주변은 사람들이 차를 안 무서워해 그냥 뒤에 차가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가 그치 근데 이 내가 말한 데는 사람이 차를 무서워해 사람이 차를 항상 인지해 그래서 사람이 차 그 구석으로 가있어 달라 똑같이 경계가 없는데 달라요 달라요 아니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이게 많이 익숙한 느낌? 이게? 보도블럭이 없어서 항상 경계를 하는 느낌? 그게 있어 내가 옛날에 살던 석개역도 좀 비슷했어 그 앞에 내가 아이디어 짤 때 갈 때 보면은 전신주에 이런 전선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되게 오래된 2층 정도 되는 건물 상가가 뭘 막 간판을 막 붙이고 붙이고 하면서 뭔가 자국이 계속 남아있어 그 벽에 그 때 같은 거 때가 이렇게 자국이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막 되게 오래된 간판인데 그 간판에 그 붙은 시트지가 말려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 그 간판을 시트지에다 붙여서 안 하잖아 한 번에 출력해가지고 딱 붙이잖아 근데 시트지를 다 잘라서 붙인 느낌이 말려 올라가서 이렇게 그런 간판들이 종종 있다 글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철물점 같은 게 특히 그런데 철물점이 안에가 기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되게 작아 한 요정 요거 정도 또 안 돼 근데 만어 물품은 근데 아저씨는 어딘지 다 알아 그건 철물점 다 그렇다고? 아냐 그거는 꼭 그 그 특유의 철물점이 있는 데만 있어 다 그렇진 않아 고런 게 꼭 하나 있고 어 석개혁이 있었을 때 그 그 본 거는 미용실인데 되게 오래된 미용실인데 머리를 잘라주는데 그 옆에 사시는 곳하고 연결돼 있어 옛날 상가들은 그랬거든 상가하고 원래 그 상가 그 주하고 아니 그 뭐지 그 뭐지 임대 임차인 임차인이 사는 곳이 있었어 같이 붙어있었어 그래서 커텐으로 이렇게 쳐놨어 옛날 그 슈퍼마켓처럼 커텐을 쳐놨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구조 알죠 방이 하나가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영업도 하는 거야 어 거기서 자는 거야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집하고 상가가 붙어있어 주상복합이야 이게 주상복합인데 어 상인들만 살아 주상복합인데 상인들만 사는 주상복합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연탄 가는 거 있고 옛날에 내가 그런 데 살았었거든 그래서 뭐 발로 되어있거나 발로 되어있는데도 있죠 발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커튼으로 되어있거나 그래서 옛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식 그런 상가 같은 데 가면은 막 가게에 막 문 두드리면은 누구에요? 하면서 나오잖아 커튼에서 그쵸? 뭔지 알죠? 왜냐하면 가게가 문 닫았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가게 문 닫으면 쾅쾅쾅 해봤자 아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있었거든 가게에 영업을 안 해도 열어달라고 하면은 뭐 계셨어 근데 그런 느낌이 아직도 서울에 오히려 더 많다 안산은 그런 느낌이 많이 찾기가 좀 힘들어 근데 오히려 서울에 많아 특히 내가 자꾸 석개혁을 하는데 그때 내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석개혁에 그 장위동 쪽으로 가는 그 우이천 따라서 가는 데 있거든요 내가 거기를 되게 좋아했거든 경치가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었어 외국 같기도 하고 밤에 노을 지면은 그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 근데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그게 안 안보여 그 되게 신기하게 생긴 막 그 주택들이 막 있었고 내가 원래 거기 이런 이렇게 생긴 집을 하나 사고 싶었어 작업실로 쓰고 싶어가지고 그 경치가 되게 좋고 요런 옛날식 주택을 좀 개조해가지고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안했어 안했는데 거기 개발이 다 됐더라고 고런 느낌 그래서 가다보면은 되게 이렇게 구조가 되게 신기한 집도 많아 그리고 옛날 빌라 빌라도 있고 아무튼 좋아요 거기에 한번 장위동은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명칼국수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갔었는데 아파트가 좀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아직도 그 풍경이 있어 그래서 그 석개혁에서 내리면은 그 우이천으로 해가지고 그 광운대학교 가는 길을 이제 우이천 그 길 따라서 가는게 있거든 거기가 경치가 좋아요 광운대 가는 길로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막 뭐 하천에 막 뭐 왜가리도 있고 막 뭐 오리도 있고 경치 좋습니다 거기에 그 특히 또 어둑어둑에 찔뜸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나와 계셔 그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계시거든 그 옛날 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장기판이랑 그것도 놓여져 있어 나와서 하려고 이제 그 야외 야외 게임방 야외 PC방이지 장기도 이렇게 있어 거기에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뭐 다리도 있고 뭐 또 있고 이렇게 서 거기 아무튼 분위.. 분위기가 좋아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커피를 마셨더니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손님 용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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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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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감사합니다. 간달푸더블랙님 20개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약 거는 거 아니야. 배럭... 배럭에서 마린 5마리 생산 예약 걸어놓는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자, 대결. 자, 대결. 네가 빨리 처리하나, 내가 주는 게 빠른 거야. 이게 감성이예요. 이게 감성이예요. 이게... 진짜 보리차 맛나. 나쁘지 않아. 둥글레차 맛나. 향도 있어. 향도 있어. 이거 꽉꽉 채우기만 하자. 이거 꽉꽉 채우기만 하자. 갈아놓고 가져가는 거네. 이거 다 끝내고... 내야겠다. 자, 다음은 이제 스웨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필요 없죠? 아트 오브 블루보틀. 이야... 붓는 거. 붓는... 아트 오브 블루보틀.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르니까. 똑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아니지. 이건 냅둘까? 설명서? 귀족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이 살았다. 앞서끼리 다 맞ne. 흔 썩게.. 해프지 날아.. 행동고 다시... 이.. 다같은 수? 저거 더... 나한테 깜짝이야. 네, 다같아. 다같은 수 있어. 애가 뜨고 몸매가 판교 40대 직장이 다 됐네? 나 40대는 40대거든요? 스윙 스토리 안 봐도 돼 스윙 스토리 제가 다 알아요 암빵알이 애가 뜨고 롤 일러 월드컵? 롤 일러 월드컵은 롤 하고나서 보는게 맞아요 일단 롤 질때까지 하겠습니다 질때까지 지면 빨끄만히 끝 다음꺼 지면 린정? 이건 린정이죠? 린정 롤 린정 해야돼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저격이다 취소 저격이면 취소요 저격 때문에 졌다? 취소요 판단은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암빵알이에 해가 뜨고 안녕하세요 유를레이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개월 takeaways 아 1 할 1 2 1 3 2 1 1 흑빵아리에 롤 이거 끝나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부르냐면 얘가 말해요 귀족으로 태어나서 스웨이는 하다보면 그래 대사가 있어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저께 승우아빠님하고 또 야무지게 한판 했거든요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아요 승우아빠님 9킬 2대스 이얍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이런 느낌 바텀캐리 느낌 승우아빠님 미쳤어 어저께 밤에 진짜 이지리얼했는데 다 맞춰 여기 계시네? 제가 감자 잘 보셨죠? 기혈이 형 저같이 되고 싶어 하던데요 어저께 밤에 나는 대화 아 냥냥냥냥냥님 안돼 같이하면 안돼 왜냐 어 버스야 버스타 플래티넘에서 같이 할 수도 없네 버스라서 같이하면 안돼 issa 히오스 프로 프로에요 히오스 프로 출신 에이오에스 프로 어? 여기 바로 잡히지? 저 유튜브에서 스웨인, 수호자 스웨인 좋다고 봤거든요? 좋아요? 근데 그게 없어, OPG 없어 스웨인 이게 왜 좋냐면은 계수가 붙어서 체력하고 주문력 계수가 붙어서 체력하고 주문력 가는 라일라일을 선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국으로 가면 된다는거야? 아, 승완 아빠님 계셨었네? 스웨인? 네 네, 근데 이거 여보 잠깐만 이거 지금 벤 좀 하고? 어? 나 뭐해야되지? 그럼? 모르겠네 근데 저 옳챔 아님 하신다고요? 하세요 아 매장이에요? 하세요 하세요 저 스웨인 목매는 사람 아닙니다 저 스웨인 목매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일인? 하세요 그게 무슨 일인이야? 하세요 미스 포춘 혜인 시빌 애쉬 야스오 이즈리얼 직스 코그모 트위스타나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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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꿔준다는 얘기인줄 몰랐네 난 원딜 스웨인한다는건줄 알았네 태현씨 토토 열어주세요 됐다 직스 직스 서포트이네 좋아? 직스 서포트? 음 아 이지가 서포트야? 아리 서포트 아리 서포트 있구나 아리서포 좋나? 베이가 원딜은 좋은데 옛날에 백설리왕 님이 직포터? 귀족으로 이거 만약에 지면 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지렐에서 보시네. 이거 순간이도 싸움 맞싸움에서는 우리가 좋아요. 적용 느낌 나요? 최종 느낌 나는데? 역시 들었던 대로군. 녀석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림베 림베렌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으며 저 터져서 왔네? 치까? 앗 다 죽여도 그만이지만 결과 내가 원하는 사실 뼈저리게 계속 날리네? 어? 수호자 터졌네? 미친놈이 이제 소자 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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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땜에 아 아 용먹고 좋아요 호방하게 한번 견제하고 형 좋아지고 어 그래도 트리스타나가 푸쉬가 좋아가지고 아 그 마지막 무언을 그렇게 난리하자니 아씨 아 미니언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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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다쳐맞았네 오우씨 뻥이 완장 잘하는데? 그때 다 빼주고 그치?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녹서스인이라면 제 주제와 이 말 알고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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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와의 거래 금지 흠 형 흠 흠 흠 흥 개기면 안되겠다 궁극히도 없고 피가 안 줄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뼈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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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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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공격에 당했네 내장 파먹기 바텀은 많이 오는데 아.. 내가 이걸 붙어주네 ㄷㄷ 전선을 보면 미래를 잃을 수 있을지 뭐라도 올리기 바랍니다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택타가 죽었네 안와도 되는데 택타가 죽었네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하이 아군이 다녔어 제압되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살 게 없네? 바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궁 있지? 아니 궁 여기 미니언 있는 데서 죽어가지고 아 집에 가가지고 고맙게 담아요. coyDI를 많이 알고싶어 버리죠 중간에 6년 동안 오호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 먹었네 아 아드리타 냈습니다 그치 이 때 왜 종목을 들여? 이 때 왜 종목을 들여? 고마워해야 안봐 또 다른 파악이 되었습니다 ㄷㄷ 어.. 얼추 비빈다? 왜 비비지? 호방하게 하는거지 인상 멋있어 하늘 더 얻는 뭐 대수라고 죽을 때 오지 ㄷㄷ 도시 뚫릴거야 바이더 먹었네 바이더 먹었네 바이더 먹었네 바이더 먹었네 바이더 먹었네 아프시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바이더 먹었네 바이더 먹었네 바이소 자 다 먹었네 ㄷㄷ 와 떼정파먹기 와 나만 잘하면 되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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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러지신거에요 오우 어 손해 없이 막았네? 타워 다 남았고 집중 갔다오자 어디냐 아이씨 잘못 썼네 아 근데 저격이 있었어 저격이 있었어요 저격이 있으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켜지지 이 구간도 저격이 되네 이거 왜 나와있어 나한테 하다 나왔나 이 느낌이 아닌데 두 명이 견제를 해버리니까 어렵다 그치 두 명이 견제 해버리니까 라인전에서 오케이 패배 인정 패배 인정 그리고 그 수호자 수행이 별로인 것 같아 수호자가 잘 안 터져 감전이 난 것 같아 어수? 어수 좋아요? 감전이면 요거 요거 하나 어수가 뭐지 뭐 요것도 완타로 가는게 이쁘지않나 어이 짤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수호자를 하니까 내가 그랩을 해도 애들 안 아파 그치? 나 뭐 배내려고 했지? 나 뭐 배내려고 했지? 이렇게 가자 요거 어 이거 얼어버리기 쓸 수 있나? 두번째 템에 두번째 템에 두번째 템에 존야 갈거죠? 얼어붙이기 토토 하나 열어주세요 사미라? 사미라가 기술랭크 올라가면 CC 먹였을 때죠 그럼 블리츠 해도 되는거 아냐? 어 시바 왜 쥐들이 정해 그런게 있어? 정해졌어? 근데 스웨인 지금 다 여기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스웨인하고 싶은데 스웨인이 재밌어 스웨인하고 를류랑 어설프게 딜교환한다? 좋지 않아요 틀딱 유저는 룸표 많은게 특임 왜건줄 알아요? 순식간에 키고 못찍어 순식간에 키고 이렇게 못찍어 머릿속에 들어있는게 없어 모르거나 미드룰루네 아닌데? 탑룰루인가? 룸표 그래서 좀 못받고 탑 모르가나네? 아.. 스웨인으로 해야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스웨인.. 왜 스웨인이 좋냐? 아제트 공짜 좋아함 공짜로 스탯 올려줘서 아주 좋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그리고 그랩 너프는 쩌 요즘에 안 맞던데? 그랩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어 한 번 쳐주고 갈라고? 누구야? 빅터를 한 번 그어주고 갈라고? 기특하네? 아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지? 미친.. 보기 힘든데? 그건 아니고 말이 안 돼 이 타이밍이 그쵸? 어 뭐야? 뭐 가져갔어 이렇게 해서 때리고 싶게끔 하고 내가 먹어버렸네? 하나? 이거 와드가 없네 어 없네? 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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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쿨 돌리고 가야지 왜 자꾸 갈라 그래요 잠시만 왜 싸우나 이리로 가네 씹 아르나 타냈습니다 엇 상 없이 딱 여기다 딱 이 치솟아 아까 여기서 맞아서 찐 따고 헛걸음 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CS 비슷하고 CS 더 먹었고 어? 전체적으로 좋은데? 어? 저 뭐야? 풀러 뭐야? 씨바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안 되나? 어? 아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발 씨발 근데 여기서 보였어 보여서 킨드가 올 시간이 됐어 내가 물었으면은 됐는데 물었으면 모두가 해피엔딩이었는데 여기서 못무니까 킨드가 합류할 타이밍이 나왔고 얘가 실드로 살암 찐 3이란데? 그래서 룰루가 살아버려가지고 꼬여버렸어 룰루 다 죽였으면 됐는데 응? 가셈 룰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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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옆에 흠흐 내 막아줄게 찐이 킬을 하나도 안먹었네 아 타워를 죽었어? 내가 맞아가지고 어그로 끌렸네 근데 내가 못 때렸네 킨드레드가 잘 커서 이거 평타 줄여주기로 가야되는거 아냐? 아 근데 내가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이제 요걸로 그 땡겨오기로 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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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실패하면은 신나게 좋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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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가 여기다 놓고 돌아갔네 언제 이 타이밍이 됐지 아니 주멀 부부 되었어 아니 주멀 부부 되었어 아니 주멀 부부 되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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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드로 막아줬어 좋아 야 포식했다 드디어 포식했다 나 쿵 없어 사운드 킨드레드가 너무 살치는데 총을 쏘기 전 룰루 이기 요거 아 좋아 잘 버틴다 잘 버텨 춤추는 유탄 잘 버텨 추워 먹기만 하면 돼 난 다음을 보고 와 룰루가 세 아 cc때문에 요렇게 갈께요 cc때문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텨에 꽤 맞으... 맞았는데 저번 한번 비벼진게 좀 컸네 퀸드레드 저걸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에 합류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에 갇혔어 여기에 갇혔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저격이야 이번 것도 저격이야 지금 저격 느낌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아 오늘 왜 이렇게 저격이 많지 물이 안 좋네요 오늘 아 에 벨레벨레벨 벨레스 왜 이렇게 와딜을 잘 막지 저격인데 가지마 가지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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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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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지마 아니 이게 킨드레드가 킨드레드가 저격이예요 너무 잘해 잘하면 저격이예요 근데 저격 느낌 좀 있죠 근데 근데 못하면 저격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잘해서 저격이예요 근처에 다있어 가만히있어 몰라 나 못지켜준다 대단 ют 흡 흡 흡 흡 흡 흡 흡 근데 이건 저격이야 근데 솔직히 여기 제가 저격은 인정 안한다고 했죠? 스웬을 안해서 그래, 그리고 아, 근데 저 브런즈는 저격이 좀 안될텐데? 이상하다 어떻게 저격을 했지? 그리고 나 노틸러스 Q 있죠? 스마트 풀어야될거같아 기회가 지금 몇번 있었는데 아, 롤. 아 죄송해요 민트초코였었네? 자, 이제부터 합니다. 음, 금지. 아까 뭐였지? 모르가나 뱀 모르가나 하면은 아니까, 차라리 싫은거 싫은거 뭐였지? 구레 음, 알겠어 이런거 알 수 없는거 그럼 바텀 라인 같잖아, 이게 그리고 내가 여기다 스웬을 1,000픽을 해버리면 알 수 없다 네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심리전 어, 그러면은 뭐지? Y를 변했으니까 마침 또 베인도 해줬어 4,5픽? 바텀 뷰어로 보이죠 감전 거기다 유즈리얼 파피 이거 뭐지? 벨레스 그럼 정글 파피 제리 제리 리드 아, 헷갈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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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디로 가지? 아, 헷갈려. 뭐지? 어떻게 된거지? 어? 써.. 얘, 얘, 얘. 석부시야? 뭐야, 뭐... B4 딜이야? 뭐지. 쉐트 쉐트는 여기 탑이겠죠? 레넥톤을 밴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밴도 섞어줘야 돼 위치를 그치?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해 솔랭에선 그렇게 이걸 전략적으로 하기 힘든데 카타 카타 미드 파피 정글 야 이거 진짜 파이크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우리? 어? 뭐야? 뭐가 서풋이지? 너무 어려운데? 카타리나 누가 막아? 피들 피들이나 하이마 시프트 누르면서 나는 좀 힘든데? 왜냐면 내가 맞추고 싶을 때 맞추는 게 아니야 맨 사거리까지 갔다가 맨 뒤에 있는 애가 맞아가지고 저격하지 마세요 뭐? 여기 돈 좀 있어? 뭐? 여기 돈 좀 있어? 이거 저안만 보면 67%로 저격 저격이긴 함 뭐야?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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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하나 먹고 돈 40원 생겼지? 체력 늘어났죠? 노트류만 못잡았지? 여기 벽을 못하지? 노트류만 못잡았지? 노트류만 못잡았지? 노트류만 이게 안 좋은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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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왜 이리로 다와버렸나? 닥스 노 거기 위험해, 친구야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굴츠는 이게 없잖아 아제트 세, 세 모이로 체력 증가하기 이거 없잖아 끈끈한 느낌 없잖아 아 근데 우리 조합이 저격일 확률이 높죠 저격이 될 확률이 쉐나도 공짜긴 한데 제가 딱딱해지는 걸 좋아해서 딱딱한 걸 선호 그림자 속에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한 번 끌어들여져가지고 감자 또 들고 도망치는 건 계획이 아니지 저쪽도 1렙이지 두다닥 쿵을 썼기때메 지금다 아이고 같이 써야되는데 이제 저격 아니네 이제 저격 아니네요 그치 이렇게 해야지 아 됐다 됐다 저격 아니다 다행이다 곧 저격 저격 될 것 같다 그치 이게 저격 아니지 그치 느낌있네 그래 이거지 이거지 그래 없앤이 아 아 미안해 아 내가 땡겨졌어 아 좀 자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전멸로 피했어야 되는데 귀환할 때 하죠 귀환할 때 선택은 불건의 법칙이다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 그치 내 머릿속 아니야 아 씁쓰 이제 걔 오니까 파이크 오니까 오 두다닥 콩 좋아 흠 아 오 오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뭐라도 읽을 줄 안다면 말이야 아 좀 저격냄새가 나는데 쌩 W 여기 맞아요 이 동네는 약간 집중 안하면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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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격이네 어떡하지 저격 아 처음에 저격 아닌줄 알았는데 저격이네요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닥은 정해진다 이스라엄 체력이 mismos 싹 좋아. 응원이 됐고. 좀 버텨? 가이사? 먹고 갈게. 빨리 먹으면 되나? 까마귀들 고식할거다. 잘했지? 느낌 없네. 어, 카이사 잘하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6랩 죽은거야. 아니였으면 못 죽였어. 하나 더? 록서스는 강해지는 것만으로 부족한가? 나 먹어야 돼요? 신발? 종류? 꼴라 제국 가라는데? 제국이 좋았는데? 마관? 마관? 죄송해요. 어, 심화 걸려다가. 소홀했냐? 카이사야. 다 죽여도 그만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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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흠. 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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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뜨린 게 있었네 내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읊어보라고 저격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요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 저격인지 아닌지 아니 먹어야돼 아니 안먹잖아 어차피 하나 반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하나 반으로 먹어주고 가주는거야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전쟁 중이다 명심하도록 내가 죽어 상황만 잘 파악하면 승리는 따라옵니다 뭐 하던데 위험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역시 젠장 중입니다 낚는척 낚는척이죠 이게 바로 뒤에다 놓고 암모빙 시키고 다음은 예전의 정리는 헤맞는 바로 집에 갔어야 돼 아 저기 저격하지 갑자기 얘 원래 저격하는 애가 아닌데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그러네 갑자기 던지네 정복은 중요치 않다 생존을 위해 싸워라 아이씨 그래 보내주면 가야지 아 궁을 누를 수가 없었어 시간이 까마귀 하나 오나? 소식 오나? 아 아 아 갑자기 저격이 아 아 카탄넬 치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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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히힛 아 이거 못댔어 아 잘할 수 있었는데 게임이 있거든요 저격 안했으면 하는데 잊으려 잊으려 세트 와가지고 도망했죠 아 아 으아악 아 씨 당했다 죄송 다 흩어지네 또 이거를 하지만 체력이 456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카타가 잘컨는데 이거 발목 팔목 보호다 가는게 맞아 너무 따로 놀다 너무 따로 놀다 스코어 가져오면 또 또 따로 놀고 근데 제나가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와우 이게 너무 험하게 죽었어 어어?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했지? 아 여기 다 맞출라고 아 와드를 박을라고 하다가 와드 박으려고 하다가 포지션 이상해졌어 포방해졌어 아 근데 왜 저격을 하지 저격하지 마세요 저격하지 말자 어 저렇게 파이크아야 너 그렇게 가버리면은? 다 따로 놓는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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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concentrations 선택은 불변의 법칙이다 진술은 외에는 아니다 아이씨 어후 히힛 와 개열받아 카타 못잡았어? 아 저격이 너무 심해 세 번 연속 당하네 저격은 야 기회 한 번 있다 좀 부셔 부셔 타워 하나 지켜 타워 하나 지키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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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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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이거 하나 재생할 수 있어 재생해 자생한방병원 가자 바로 여기 뭐야 쟤 왜 저래 자생한방병원 자생해 자생해 히힛 삼백 천삼백오십만 천삼백오십만 조금만 조금만 좋았다 투코어 끝났다 스위는 투코어야 그리고 공짜 체력 480 끝났다 자생해 자생해 아직 여유있거든요 하나 없어 하나하나 없어 하나하나 시야 밝혀 날 두려워할 줄은 나아는 멍청이들이라 고마워해야하나 yl 아 잠시만요 이거지 이게 스팸이지 그리고 남아있는 점화 집갔다 이거 재생 그 다음 먹어야 돼요 이거 모렐로 자생 못하게 모렐로 자생 못하는거 모렐로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럼 나도 뭐가 달라질까 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젊은 흡 ild 흠 얼굴이 너무 잘어울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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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 밀려나면 안 돼 풀려, 전신이 풀리고 말아 쓰읍, 저격인데? 아, 밀어버려서 내 궁극기를 날려버렸어 저격이야 극우야, 극우야, 할 수 있지 추천해 극우야 극우야 아, 체력 24 늘릴 수 있었는데 쓰읍, 저격이 오늘 좀 많네요 아, 3년 구독, 감사합니다 아, 라인전 단계가 뷰Music 그렙에 걸려 가지고 쓰읍, 사실 좋지가 않으 Rh soi 60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니까 이런 느낌 우리 딜은 나쁘지 않았어 뭐야 스파이크가 그거네? 서포트 차이라는 거네? 서포트 저격차이라는 거네? 서포트 저격차이라는 거네? 근데 스웨인의 그 어떤 느낌은 알죠? 그 느낌 그 느낌 느낌 있잖아, 뭔지 알죠? 스웨인의 그 느낌 그 체력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내가 강해졌을 때 그 쾌감 나 혼자 MMORPG 하고 있는 그 쾌감 그니까 와우 월정에 결제를 안했는데 하고 있는 거야 공짜로 하는 거야 그니까 공짜와우 하는 거야 공짜와우 MMORPG 하는 거야, 나 혼자 마을로 귀환줌서로 해서 돌아가서 다시 아이템 사고 또 강해졌네 스테이지? 또 싸우고 귀환줌서 B B로 B형사천문 아까 서포트 또 파이크 파이크가 좀 까다롭네 파이크를 좀 밴하자 파이크를 좀 밴하자 그냥 모르.. 모르가나 하는 게 낫겠지 아 파이크가 왜 나쁘냐면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짜증나 그니까 안 보이면은 로밍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 오 사미라 사미라 스웨인이죠 사미라 스웨인 어? 알리스타 할까? 어 나 알리스타 느낌 있잖아 어? 아 자일하면은 아 괴롭힘 당해가지고 알리스타 하면 진짜 괴롭힘 당해 스웨인 해야돼 어쩔 수 없어 제라스인데 할 줄 몰라 괴롭힘 당해 괴롭힘 당해 그것이 진짜 공포다 자이라는 딜폿으로 죽여야된다 자이라도 딜폿인데 비둘기 알배 비둘기 알배 최단태 될 듯 아니에요 늦게.. 아 오늘 보세요 한번 어저께는 진짜 좋았거든 나쁘지 않았거든 어저께 아 이지리얼 그만해 아 나 이지리얼 배날래 다음에 개 짜증나 왜 우리편은 이지리얼 안해? 아 우리는 무슨 맨날 해적선녀 아까도 했잖아 그치 해적선녀만 두번 상대병은 상대.. 상대편은 이지리얼 개사기 이지리얼 세번 왕좌에 앉아있기만 하면 동치가 되는줄 알아? 덜떨어진 녀석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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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와? 죽여버려야되는데 선택엔 결과가 따르는 우리 둘만 가야 될까? 무조건 가야돼 스웨이는 그래비잖아 해적선념 아이고 나 그 이거 피 피 회복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아씨 회복하고 싶은데? 뭐야 뭐 날라왔어 이 편이랄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해적선녀 오늘 한판도 못 이겼다? 오늘 한판도 못 이겼어요? 아 진짜로? 와 저거 너무 심한데? 이지리얼 먼저 내려오는데? 상대 그리스마저 잘 보고 다윗 잘 보고 타뜨려 캠페 캠페 미니언 아 미니언이 씨바 미니언 근데 여기서 싸울 수는 없었어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부시로 풀쓰기 아 맞네 아 씨 죽어버렸네 근데 이지를 왜 이렇게 잘해? 저격인거 같은데 밟아버리고 아까 이게 그레이비 아까 안맞였을때 스킬이 결과 뭐야 얘 저격 안했으면 좋겠는데 쟤 쟤 몰라 얘는 얘는 현진 맞아 흐흐흫 얘는 현진 맞아 좋다 얘는 좋네 확실히 느낌있게 하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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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쟅 난 체력 늘어나 난 체력 늘어나 아 미라가 잘해 안 땡겼다 미라가 잘해 저격하지 마세요 저쪽 서포시 좀 못해 리신 타 자 어 오케이 저런거 타워 부수고 싶어서 한 대씩 흡수 12개 여기 들어왔어 쏜다 소화킹 공격 저격하지 맙시다 저격하면 피통쌉니다 자꾸와 저기 미쳐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난 그 암흑을 통해 본다 참아 나 이런거 못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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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리는거야 그치? 우리 밥텀니 좀 따라가지고 있긴 한데? 그치? 내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읊어보라고 그럼 내가 승리의 대가를 날려줄테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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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없겠습니까? 제압되었습니다 전선을 보면 뭐야 크브 욕먹고? 5회 그냥 이렇게 가르친 얘가 ㅋㅋ 큐브 안 오네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앞으로 가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야 이거 ㅅㅂ 시끄러울게 여기 있는게 아린 만났죠? 오래있다가 아린 만났죠? 아린 왜 못잡아 이를 위해 기생 불가피하지 리드 한번 도와주고 오자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우린 전쟁중이다 영심하도록 이렇게 세? 맞으면 안되겠다 날 두려워하길 나는 전해드리라 꽃이 마지막 나 나 나 나 아 사미라가 잘해 사미라가 리신 오겠다 리신 오겠다 리신 아 타비였어? 감사 죽어도 돼 내 차량만 리랑 아씨 오 오 샌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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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나? 저거 도와줄까? 저거 뭐 어떻게 해야되 이거 원래? 도와주는거야?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져있다 더 펼치고 더 많은 비밀들을 알게하지 좀 이럿게 됐어 벗어뜩에 힘이 녹아질 것 같은데 토마토 으로 일을 하겠다 펼치고 더 잘해 나를 보내았다 2명은 오기 참여자 더 잘한다 마이크 아 드디어 적용 안 만났다 힘들었다 아 조금만 더 한 대 아 저격이 자꾸 있어가지고 신하 다들 날 뭐라고 하니 신하 너 뭐 보인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전멸 써야되네 와 루신 사라 아 저격이네 저격이 만만치 않은데 다시 또 엎어지네 다시 또 엎어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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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아 ㄷㄷ ㄷㄷ 아 뭘로 죽은거야? ㅜㅅ 아...이거 쓸껄 그랬네 저...걸린 줄.. 저격 걸린줄래 총안쓰면 저격인데 오 블루 아 멀리서 스킬 하나씩 지원 조금 재밌려다가 죽네 47 564 들어왔나요? 아 들어왔네요 입금됐네요 발온 있으니까 발온에다 볼게 산이랄까 붙어주고 붙어주고 떨어져 죽어 그게 진짜 두려운다 아 그 위에 붙었다 미드 빌어 미드 빌어 미드 빌어 미드 빌어 미드 빌어 미드 빌어 그거 왜 이렇게 튼튼해 왜? 원래 극이 튼튼해? 레몬팀 계속 니는데 레몬팀 아ِّ이비 없었네 아니네? 어 여기..여기까지 이쁘게 밀어놓고 왜 갑자기 싸웠지? 쓰읍... 아 왜 저격이 들어오냐... 도대체 여기서... 흠흠... 아 그부가 물렸어? 아 여기서 이뻤거든? 푸쉬하고 여기 레넥톤이 밀고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아씨 못먹었네... 귀족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포탈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 뭐라도 읽을 줄 안다면 말이야 갑자기 또 던지나였네... 갑자기 또 던지나였네... 당일이 포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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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아니겠지 서로 나는 안노리겠지 가잘 얼룩말 무리에 있는 어 초식동물처럼 나는 아니겠지 아 아 아 나는 아니겠지 다른 얼룩말이겠지 아 미치겠네 안 돼 오래가면 좋아 오래가면 스윙 좋아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얼마 저 뒤로갔네 라일라에요? 아 라일라에 갈걸 라일라에 갈걸 있대 지금? 요거 요거 하나 팔아야되는데 저게 억적을 파괴했습니다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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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지냈다 나 보내라 모렐로 가지마요? 가 일단 가 라일라이 나쁘지 않은데 라일라이 제국인데 원래 라일라이 아 박스 맞어 박스됐지 13렙 넘으면 박스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줄은 나는 멍청이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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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 랩 랩 랩 랩 랩 순간동으로 합류 순간동으로 합류 그치 이거지 그치 이거야 내 체력 840 824 아휴 적에게 인거 했는데 아니네 하하하하 저격이 어... 있으면 있다고 해주세요 어? 나 저격이다 전체 체이스로 알려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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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아 얘도 잘했네 저 질 때까지니까 가죠 이제는 저격이 있어도 질 때까지 할게요 질 때까지 저격이 있어도 그냥 지면 끝 오늘 1승 0패 아 근데 저격이 솔직히 있었지 아니 내가 뭐 롤만 한다고 하려고 한게 아니고 진짜 있었잖아 내가 봤을 때는 리신이 리신이 일부러 던졌어 좀 그런 느낌 있었어 막 앞에서 막 깝치면서 막 들어가잖아 막 한 한 계속 던져가지고 진거야 저쪽이 아... 3위 1화가 저격해서 버스 같은데요 3위 1화가 저격해서 버스 같은데요 아구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구는 언급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음... 사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뭐 저격이네 아니네 100% 맞는 것도 아니야 그치? 그냥 심증이잖아 심증인데 잠시나마 호흡 맞췄던 내 동료 험담하고 싶잖아 밑갔다니까 하지만 저격 자제해주세요 저격하지마세요 저격하면 이쪽 물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아 이제 스웬은 좀 질리는데 알리스타 할까? 어 이즈리얼 오케이 아싸 우리도 맛동산 진짜 짜증나는 것들 있는데 뭐 이런거 시에나 시에나 배나자 좋아 나도 더 이상 접을 필요 없어 미드 가도 됨? 안됨 모루가나는 제가 별로 안좋아요 아 난 모루가나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아 초과스네 아 뭔가 이상해 그냥 그니까 아 좀 아까 뭐라고 하지 기분 나빠 그냥 장풍 듯 쭈욱 먹어도 바닥 듯 쭈욱 뭔가 무기력해 느낌이 룰루는 막 이렇게 좀 활기차잖아 축축 쳐져 모루가나는 좀 느낌이 장판 막 그 뭐 그냥 끈적이 붙인 것 같아 쭉쭉 따라 근데 탐켄치? 탐켄치 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냥 할게요 하던대로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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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야 라일라이 하면 되나? 선라일? 선라일으로 갈까? 선라일? 두번째가 제국? 그리고 존야는 그 부서진거 초시계는 버려? 파라 그냥? 제존나? 제존나? 그럼 라일라이 진짜 안나올텐데 라일라이 안나오고 끝날 확률도 높아 서포스는 존야 필수 서포스는 존야 필수 이게 당장 안가면 그 초시계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그냥 40원 받고 왜냐면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들어 존야가 세번째 템으로 갔는데 자리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막 1100원짜리 아이템 사고 그냥 40원에 팔고 한 200원 손해보고 그냥 아니 조합할 때는 그 250원 정도로 쳐줘가지고 실제로는 250원 정도 돼 다시 살 그니까 다시 그거를 재료를 냅두고 살 때 250원 만큼 깎아준다고 그걸 갖고 있으면 그니까 250원 정도 근데 자리가 없어 50원ена 50원 정도 자 위치한 toxicity 털링 악마를 물고 왔으니까 소관사의 협곡에 크레이비 먼저 간다 누누가 누누으로? 저격인데? 이제 여기가 위험해 우리꺼 위험 봐봐 야야야야 돈 도와줘 너 어떻게 피해지 쟤? 쟤 뭐야 누누 안해? 어디로 가 에코가 없었구나 어차피 와드 박았지? 가자 탐켄치가 어디래요? 탐켄치가 어디래요? SEX Q König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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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내가 맞죠 저거? 관통이에요 저거? 네 에그 야 어 으 으 으 으 예 ㄷㄷ 저거 먹고싶어서 죽었쯔? 어디가 그리지 말아요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게 나을 것 같은데 아냐 저게 이 차지의 마이킹이 기술을 이렇게 이런데 저게 그 날씨가 이런데 왜 쩝 쩝 쩝 쩝 쩝 저격없다 클린하다 라일라이 선 라일라이로 한번 가볼게요 클린하다 클린룰 시작했습니다 아흐흠흠 쩝 야아 96체력 개꿀이죠 여기 하나 박자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그래 맞을 때 하려고 그래도 애쉬로 뺐죠? 뒤로 올라올 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 씹었어 아니지 뒤로 뺐으면 애쉬가 합류했지 포커싱 싸움에서 굉장히 안 좋죠 아, 넷클라곤 살짝 적용 느낌 났는데 아직까지는 판다 보류 아, 넷클라곤 이씨, 집에 가고 아, 넷클라곤 아, 넷클라곤 아, 넷클라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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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에이 꽁! 좋아요 몰래 하나씩 두개 해볼게 아 뭐야 못댔어 왜이렇게 가는거죠 뭐 맛이 나나가고 멍청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걸 즐기는 편이라니까 아 이거 7개까지 해볼게 오케이 자 입금 되나요? 됐어요 맞춰놓은거 어디서 들어오나요? 안들어왔어요 어디로? 매워먹어 아 매워먹어 아 점멸 점멸 아 내가 좀 많이 드립을 했는데 그지 그래서 이것도 먹고 살았으면 괜찮았거든요 두명 묶어 묶어놓은거 이즈를 또 잘 커가지고 어 탐캔치나 있으면 일방적으로 패기 때문에 뭐 뭐 안먹어? 진짜 안죽 아, 없구나? 죄송 어? 까마 분위기가? 아니 버너를 버너를 왜 일부러 없애지? 우린 전쟁중이다 방금 마나 일부러 없앴죠? 이즈리얼 마나 그렇게 쓸 일 없었는데? 즐겨온 별로 없었는데? 파밍을 마나로 했다는건데 너무 오래 썼다 돌아봐 여기 쓰면 어디 들어와? 탐템 치운다 라이크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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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허망하게 뺐네 아, 아자르가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들어오네요? 죽이여! 아우, 그거해 각아집 쫓아내 내건데 오우씨 오우씨 아잇, 괜찮다 아, 저거해 which- but lik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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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돌아줄게 모독이 쟤 쟤 던지는데 쟤? 그죠? 제대로 안하죠 오드로 환.. 어 뭐야 오드로 화난거 같은데? 저격인데? 오드로? 아니 왜 안들어오잖아 막 깨져 여기 방어마잖아 아니 올거면 일로 오고 들어가든가 하지만 이제 저격이어도 지면 그냥 인정하기로 했기때문에 유지를 비전생각했다고? 아니 그니까 여기서 여기서 왔다갔다 이쪽으로 가는것도 그냥 이쪽으로 아 내가 뺄게 도와줬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걸 제압되었나요 내 빈질한 유행성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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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폭증 이거 사이북 утup wanted 으두르 Do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 둘 계속 뛰어 쉬지 않고 气 입금 됐나요? 됐어요 나와드 쎈데 탐켄치 역한데? 내 궁극기 킨거랑 똑같은데? 저 목큰 탐켄치인데 그죠? 아자르천 날라온다 이제 아씨 계속 그만해 흐흐흐 목가격이 나쁘지 않았어 하나씩 먹을거야 왜냐면 라인 끌어와야 되니까 아이씨 아이씨 하나씩 먹더 아군이 당했습니다 먹어 먹어 ㅋㅋㅋㅋㅋㅋㅋ 느낌 좋았다 음 이것 도 좋아쓰 biodье 이런거는 와드에 잠깐 안사도 되죠 안되잖아요 뭐 잠깐 안사도 되 너무 어? 와드류 날라간다 어? 뭐야? 나만 이용하네? 야 촉팟스 저렇게 저..넘 좀 작은데? 내가 못보는가? 그게 진짜 두려움이다 아.. 아성첸데요? 아 이걸 클릭해야 되네 이 바닥을 하면 안되네 아가나야 할거같아 내가 그것을 좀 더 기억해주고 아cs 아 자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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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제국라일라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냐 아! 아 조냐 하라고 했는데 서포트 몸 약하다고 아 몰라 잘 컸으니까 생각하 어 뭐야 쟤 어디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야 뭐 있었어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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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봐 아 클링비스 12립이니까 요거 요거 가늠은 좋지 않을까 요거 요거 그거지 어 요거 후방석 13립 되면 진화하는거 후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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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빠져나오 어 날래 짜증나게 아 저거 이상해 아 저거 이상해 아우 되게 좋네 이거 존야 못가겠는데 한 번에 가야겠는데 버리는게 낫잖아 이거 이제 쌓고싶다 체력 더 쌓고싶다 운명이 전진하는군 뭐야 이거 컴이 죽어있고 수고하지만 잠잠 당기 4 매입 5 에이컨 에이컨 3 에이컨 날놀이니까 죽어버리네 애쉬 제국 갔냐고요? 나 템을 내꺼만 보고 한 번도 안 봤어 제국 갔네 아 오늘 계속 이겨가지고 2승 0패라서 방정을 못하겠네 인셋킥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시잖아요 딜 두번째 느낌 그리고 요거 살짝 끄고 받은 피해 아 요런거 요런 느낌 초가스랑 비슷하다 딱 요런 후방한 느낌 가는거지 그냥 뭐 있어? 음 저격이 있었던거 같은데 잘 이겨낸거 같아요 음 순간 저격 있었죠 순간 저격인 부분이 몇몇군데 있었죠 저격성 플레이 늑대 몇판 따라왔는데 조치좀 하시죠 아 자꾸 따라와 댕댕이가 자꾸 따라와 개 음? 난 비둘기 아저씨인데 왜 비둘기만 따라와야 되는데 왜 개가 따라오냐고 개주인한테 좀 관리좀 하라고 해야겠어 흠 흠 흠 흠 자 희망찬피우 아 지금 질리 물린다 그지? 좀 딴거 할까요? 알리스타 아 아깐 알리스타를 할수가 없었어 흠 흠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저 알리스타 고수인데요 요즘에 마오카는 뭐가요? 블리츠 밴했네? 짤짤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국의 악마의 폼? 요것도 가네? 저녁 갑주 쉐나 쉐나 하고싶다 이러면 스웨인 아니야? 그랩있잖아 스웨인이죠 근데 사거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네? 스웨인이 서로 스택이에요 서로 스택이 그것이 진짜 공포다 지금 스웨인 연승가도 타고 있으니까 자 다시 기억하자 라일라이? 라일라이? 제국? 아니지? 제국 조냐야? 아니 뭐지 뭐.. 라제존? 근데 조냐는 진짜 갈 수가 없어 서포다면 제존라? 뭐가 제일 쓸모없어요? 라일라이? 라일라이 근데 좋긴 좋던데? 쓰시개배? 제국이 제국이 왜 안.. 안 가.. 못 가냐면은 갈 수밖에 없냐면은 신화템이라서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템 하나만 갈 수 있거든요 신화템은 근데 라일라이는 그.. 느려지는게 너무 좋아 근데 라일라이는 그.. 느려지는게 너무 좋아 그.. 조냐.. 조냐가 좀 아쉽단 말이지 레벨이 낮아서 너무 물몸이라 지ㅂ 지ㅂ 난 조종한대로 했어 진짜 켜야된다고? 왜? 손으로 지ㅂ 지ㅂ 아... 전.. 전멸이 없어가지고 좀 불리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 걔가 바로 내려오잖아 어? 울고? 아, 저기로 가니까 잘했어, 잘했네 아, 까지마 두 개요, 두 마리요 세 마리요 세 마리요 빼라고? 뭘 빼? 빼라는 거야 알지도 못한 게 정 하나씩 해줄게요 W나, 까먹었어 땡겨 일곱 마리, 어? 일곱 마리, 어? 쿨이 돌리는 거지, 뭐 쿨이 돌리는 거지, 뭐 유혹, 유혹 정, 점멸까지 깔끔하게 아, 저격 없다 저격 없으니까 좋네 하나 더 나, 내가, 나 모른다, 나 이거 바로 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스스로도 안 나가서 이거 어때? 한 번에, 일시부스 아, 이제 쭉쭉 들어가요, 꿀 딜 쭉쭉 들어가, 진짜 이거 시스는 비슷하네 유시부 플렉스 참을 수 있어요? 유시부 플렉스 귀족으로 귀족으로 이 쪽으로 이거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페인 익숙해졌어 지금 보니까 나때문에 못 먹었죠? 나 때문에 못 먹었죠? 쏙 잘하는 재질을 보고싶어? 아 이거 왔었네? 쏙 깔끔하다 호방했다 음 벌써 14개 체력 아까 왜 딸피가 남았냐 평상시에 그걸 많이 맞춰놔서 그래요 이게 이게 스노볼링이라는거에요 이게 이게 먹고싶을때? 해버려 이거 계속 해줘야되요 주기적으로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마귀들의 날이게를 못오게 지금 쫄았거든요? 무력 무력한게 학습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냥 벽궁했으면 됐는데 굴러가지고 무력하면 학습 학습됐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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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고 다니니까 내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을 퍼부 그럼 내가 생리의 전파를 알려줄테 플루저 으흐 육랩 악마로 삼을거라면 데미지 없죠 들어가 한 번 더 들어가 20원 너도 20원 나도 20원 20원 이즈렬이 짱이야 이즈렬 있는 팀이 있대 항상 그랬어 까마귀 곧 죽음 오네 까마귀 입금되고 굴러고 라덱구 또 입금되고 또 입금되고 괴롭죠 이즈렬 쉐나가 자꾸 죽네 같이 먹어야 한다고 누구 본다고? 벨크하우스 벨크하우스 이거 뿌려볼게 얼마나 좋아 이 스킬이 너무 좋아요 풀이 풀이 한 1초였으면 좋겠어 나 근데 조금 아쉬워 눈깔로 보고 눈깔로 보고 한 번 보고 뭐 있다고? 뭐 있다고? 톡 톡 끓끓는 히터지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히힛 ㄷㄷ 히힛 저마가 없네 저마가 안 썼네? 아까 안 썼나? 이게 제국입니다 그리고 존약하라고 터트림 잼 그니까 그 터트리는게 끝자락에 안 닿았어 펄스 펄스 288 아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 뭐라도 읽을 줄 안다면 말이야 까마켓에도 쉴 틈이 필요합니다 저 갔네 까는 피생용의 피로 다시 옆으로 갈때 눈치챘어야 되는데 어 베인 저격인가? 아 저격 아니네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저거 인가? 했는데 흐흐흐흠 일어여 일으팀 선택은 불별의 법칙이다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 프론즈에서는 이거 맞아줘요 이거 맞아줘 한 세번에 한 번 눈먼 이거 해줘 이게 정이거든 사실 다른게 정의 아니야 아, 왜 들어갔지? 일단 오공 오공이였나? 저격 그거 저격 윌 수도 있어 저격 주목 북마크, 북마크 정도만 저격인지 아닌지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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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극기 궁극기 좀 남았어 시간 좀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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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 라인을 주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이 또 하나 줬으니까 또 힘내서 해볼까? 어르신이 또, 어? 보리밥 한 공기 딱 주셨으니까 혹시 아, 손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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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난 순간 미스 클릭으로 진짜 먹을 뻔했어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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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 조은 싸운다 지금 임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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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저래 아니 왜 갔냐면은 여기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 합류할까봐 물고 싸웠지 시가 다까지 들어갔다 아아 자꾸 힐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베인이 적용 아니고 지금 체크가 오공이 좀 적용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켜볼께요 오공은 쿨하게 맞거든요 입금되나요? 제크 여기까지 산넘지 말자 산넘지 말자 페인 위에네 여기 빨라가지고 안맞았네 흠 적은 처치했습니다. 도와주구 우유 앗 내가 먹었네 스웨이는 먹어도 괜찮죠? 쓰읍 이제 11렙이니까 슬슬 준비할까요? 자가 호방석 슬슬 호방석 준비할까? 모공 온다 모공 온다 오게 되있다 모공 옆구리 온다 슬슬 호방석 위하여 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 적용인거 같은데 핀 저격하지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호방석 호방석 하나가고 호방석에 이거 담아가고 13렙되면 호방석 진화하거든요 개쎄지는거 라일라에는 필요한데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 스토로짜라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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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정신이야 좋다 ют 스토로 olurs 또 두 펄 일단 저격은 오공이 약간 의심됐는데 아닌 것 같고 케인이 조금 의심됐어요 저격이 하지만 괜찮았고 어어 실버사 넘쳐야되는거 아냐 실버사면 넘쳐야되는데 이러면 느낌있죠 요거 아 어떻게 갑자기 북벌이 되어버렸지 아 근데 6시 43분이라 그냥 한판만 더 질때까지니까 일단은 저격이 들어와도 지면 갈거에요 요거 아니 요르 요느낌 방금 방금 아니네 오늘 3연승 미쳤는데요 이거 3개는 저격이었고 그럼 어저께부터 하면 몇승이야 6연승? 그니까 이제 실버 그냥 꽉 찍어버리는거야 아 아 저 스윙하네 안 물려 이기니까 안 물리네요 배는 블리치같은게 오히려 좀 짜증날지도 요거는 요거는 누구랑 있지 맹수주드로님하고 요건 저격 아니에요 요건 저격 아니고 저격 아닌데 진거고 어떻게 맹수주드로랑 어떻게 승률이 50%지? 어떻게 이렇게 한거지? 어 애니? 아 애니 매서운데 한방콤보 난 이거 할건데 뭐 할거야 애씨 니가 느려지게 해 내가 맞출게 시너지 애씨 쓰레기야? 아 나 제국 가면 안되겠네 애씨님 그럼 저 제국 갑니다 쓰인 제국사람이라 제가 제국 가야 좀 몰입이 되거든요 자이라? 오케이 자이라 제국 쌍방울 우익수 윤재국 선수 진진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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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 저 제 점순이냐 소세지 빵점 아 나 이제 봤네 나 못봤어 아까 아 아 하하 아 하하 아 아 아, 곰보빵점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이라 야, 이것만 봐봐 어? 얘가 어? 그 뭐야, 앨리슨지 뭐, 신드란지 뭐, 어? 뭐, 미포인지 알 길이 없잖아 남인지 이름 봐야 돼 명찰 봐야 된다고 집권성이 너무 떨어져 아니, 이제 협곡에서 만나면은 딱 맞닥뜨리면은 깜짝 놀라 아, 우콩이네 아까 그 좀 의심받은 사람 아니야? 저격 의심받은 사람? 저격 의심받은 사람 여성들이 군대를 몰고 왔을 이미 결과는 정해졌지 그러나 악마를 몰고 왔으니까 아, 악마를 몰고 왔으니까 어, 이씨 말 타고 가네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아, 돌아가네 저격 의심받은 사람 이쪽으로 가야산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줘도 저렇게 싸우자고 미니언 상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오공 우리편이었어? 어 꼼꼼꼼 여기 이거 먹고 있다가 이거 대참사 날수도 있는데 아, 느낌이 buenas 흑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 비밀 역시 스쳐가지 그래, 그거 박아놨 여기서 올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래 오우와이씨 갇혔어 합류 못하게 방해 아 씨발이 왔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더 깨우칠 수, 더 많은 비밀이 있으면 말이야 아 나 근데 아까 두 명 묶은 거 좀 잘했어요 솔직히 얼쩡얼쩡해서 여기서 전멸로 그.. 그부 오는 것도 맞고 순식간에 세 명 쌓일 뻔 했죠? 아쉬웠어 내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말을 해야 인정해줌 아니면 인정 안해줌 내가 계속 언급을 해야돼 계속 써? 자기는 피할 시대야 자기 개성이 사는 시대고 귀족으로 태어나 애쉬 포즈 포필 해야돼 아 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그부 체크 저기요 일단 그부 체크 저기요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차들 차치했습니다 집 가고 같은데 뭐 하죠 내가 말로만 조금 무는한 것 같다 자이라 자이라 너무 깝쳤죠? 지세상인 줄 알죠? 지세상 아닌데 자이라 특 라인전에서 세다고 견제 세다고 자기가 무적인줄 알 모든것의 신도 아니면서 아 오 아 아 הע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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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가 없어. 살짝 뒷무드. 와드가 없어 우리. 물지 않을게. 물지 않을게. 땡겨 땡겨 일단 땡겨. 사먹어. 먹어야 돼. 소중해. 막상돼. 물지 않을게. 공격. 만지나. 잘해볼게. 이거 순순히 주면 안되는데 아 왜 나한테 와 내가 왜 풀 만화에요? 저 통통 뛰는게 너무 싫어 저 통통 뛰는게 너무 싫어 아씨가 걸린게나 걸린게나 요걸 썼어야 되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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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다 13 13 아니 최식의 낭비아니에요 플렉스 찐이 좀 까다롭네 흠 오케이 아 들어왔어 입금 됐고 야 탑 터졌다 칠까? 칠까?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포식할까달 칠까? 윽까? 산책이 아있나요? 터지는 악행을 모두 을팍하고 그럼 내가 미용의 대가를 날려줄테니 맞으니까 그냥 쳐맞고 갔죠? 두명이라고 하하하하 저.. 오 씨바 먹었나? 거기까지 올라오는거 기다린거 같은데? 앗 잘잘하지? 잘잘하지? 아 저거 못 맞췄네 오케이 왜 쐈지 쟤? 아 신이 누군있는데? 클브가 50필던데? 이쯤? 아 뭐 먹었어? 아 씨바 흠 이름 조지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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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왜이리 다? 나 언제 자? 흐흫 흐흫 흐흐힚 흐흐 쟤이으로 못갔네 흐흫 전살의 쥐 전살의 쥐 저거 먹으려고 아유 유로 1 3 2 그거 안하는 것 같은데 2 한.. 한.. 아, 일신임 잘해요 일신임은 저..저격 아니야 제가 보니까 아, 다시 저격.. 이게..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요 전설의 출협 그냥 나한테 해로우면 저격이에요 아셨어요? 애쉬님은 저격 아니죠 애쉬님은 저격 애쉬님은 저격 이거 맞어 애쉬님은 저격 애쉬님은 저격 애쉬님은 저격 상처를 치료해줄 꿀열매 어디에 없나 다 처먹었네 뭐야 쟤 대피 대피 애쉬님은 저격 애쉬님은 저격 아까 여기 안 봤어 여기 맞췄는데 꼴는 거 같았어 애쉬님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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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시면 죽었어 스킬꾼 하나 돌아갔다고 생각해 봐 같이 졸리려 야하 같이 같이 부릅 빵 끼끼되나 됐어 야 룬 룬단은 얼마나 셀까 얘기하자 스팸 룬단은 다 해 룬단은 에잇 룬단은 2 에잇 2 2 2 2 이게 정글로 아냐는데 얘? 잔모드 빠짐 이씨 이거 맞아? 아 나 태어났어? 이씨 그 땐 인간을 향해 3댓 이 땐 그 땐 그 땐 그 땐 그 땐 그 땐 흑 곧 암찰자 쳐나? 됐다 못잡아 이거 오케 가자 거의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모아서 체력 많이 모았어요 지금 나쁘지 않네 왜 세렌 안 나오지?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난지 저쪽으로 태어났고 ㄷㄷ 우와라 우와라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야 이거 봐 살려주는데? 야 나 조냐 나왔어 이제 안 죽어 오케이 아 장난 안쳤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뛰어댕기는데 못 맞추냐 틱스가 장난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쪽을 정글을 먹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씨박 기절해 버렸나 아칼리 살렸죠 불로 전달했죠 할거 다 했어요 아 기절이 길어 그동안 이거 초과상관 다 태웠죠 안가네 얘들 나만 재미없나 나만 재미없나 나 이거 한도 맞추고싶은데 잠깐만요 아이씨 아이씨 나 라인전단계는 나쁘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캐리 해버렸네 이러면 안돼 하지마세요 저격하지마세요 민폐해요 이거 진짜 아 이거 계속하게 되네 7연승 저격 인정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러다간 집에 못갈 것 같아서 저격이어도 지면 간다고 했어요 저격하고 상관없이 7연승 7연승 아 이거는 아까 그 계산이 안됐어요 7연승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근데 스탯이 막 그렇게 좋진 않네 되게 많이 죽네 아니 이미 7연승 4픽 4픽 유명한 트럴레이 나 MVP 트리플킬인데요 더블킬 왜 MVP 마크가 없냐 이론상 다섯판에 한판은 있어야 되거든 평균적으로 다섯판에 한판은 MVP 혹은 에이스가 있어야 돼 왜냐면 다섯명중에 한 명은 주니까 아니 서포트는 원래 후한데 옛날엔 좀 많은 왜 없지? 이상하다 아 나 진도 좀 안했으면 좋겠어 진 이렇게 팡팡팡 튀는게 너무 짜증나 아 그럼 대체 뭐함? 그냥 그냥 만만한거 없나? 만만한거 원딜 젤리가 제일좋음 용수호자 스윙 진짜 이쁘다 병건아 아 룰루씨 극혐이야 개극혐이야 진짜 아 룰루 역광광이 너무 심해 진짜 아 개극혐 아 레오나? 오케이 아 레오나면은 나 차라리 딱딱한거 할까? 근데 레오나보다 더 딱딱할 수는 없잖아 탈익? 아니 탈익 세스난이야 어차피 레오나는 뒤로 가는게 없어서 들어오잖아 물 수 밖에 없잖아 들어오면 내 이게 유지가 돼 그 대신 6랩 전에 내가 물리면 불리해 근데 물려도 레오나는 내 옆에 계속 있기 때문에 6랩 이후에는 용 유지함 그 악마 유지하면서 싸우면 될거 같아 내가 스윙 상대 많이 해봤거든? 레오나가 3랩 전에는 좀 힘들어 그때 좀 괴롭힘을 많이 해야 돼 알리스타? 아냐 알리스타는 그게 안되잖아 체력 인센티브가 없잖아 3랩 이후에는 물리면 되게 위험해 3랩 이후에는 물리면 되게 위험해 3랩 이후에는 물리면 되게 위험해 어디 보자 음 그러네 우리가 좀 난이도가 있네요 앞라인이 없네 내가 좀 해줘야겠네요 탱탱탱하게 가야겠네 내가 좀 나 가오리 스킬을 모르는데 아까 몇번 같은편 되는거만 보고 가오리가 궁극기죠? 변신하는거 빨려 빨려 나 혼자 40원 벌었죠? 레오나는 못벌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은 아무 문제도 아닐 어? 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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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 그니까 왜 같이 안가 나한테 맞춰야지 나한테 안 맞춰 왜 혼자 가냐고? 한명 더 있었어야 되지 잘해 경험치 타겄다 아 찐이킬을 먹었네 아 아 북핸데? 여기 여기다 이거야 여기다 이거야 아 찐 좀 약간 애쓰럽지 않아 저거기 한발 저거 쎄 아구 저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까진데? 3렙 될텐데? 앗 쎄 앗 쎄 이런 막 쎄 비치겠다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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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도 좀 못해 레오나도 좀 못해 딱하군 듣게 봤다 응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지지 징크스는 나쁘지 않아 받아먹자 레오나도 계속 못 맞췄거든 징크스 나쁘지 않아 서류를 그려 밀어주면 먹는 게 낫 것 같은데 레오나도 너무 안좋다 내 소수는 남았군 난 열 수 앞서있는데 말이야 죽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쳐간 그 중간 비밀역식 슥 부스 비스 11 4 4 4 4 4 5 5 5 5 5 좋았어 층크스 나쁘지 않았어? 아아 층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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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데 흠 나쁘지않았다 그쟤? 왜 9대1이에요? 가오리 가오리가 4킬이네 바텀은 오지도 않았다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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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도 있다 여기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나는 그 암흑을 통해 보다 갈꺼야 그냥? 보너스 안먹어? 응? 왜? 어 벨 벨 벨 벨 벨 벨 벨 아 이거 저격인데요? 궁 뺐다고? 어떻게 빼? 끝까지 안믿었네요 아부는? 어? 이 자식들아? 블립스? 뭐야 이게 저 가오리가 왜 안풀려 가오리 어? 또 돼? 또 가오리? 착각하지 마라 두까두까두까두 다 데리고 잡고 가오리? 가오리 일부러 준거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안죽이면 어떻게 잡아야될거 아냐 어? 더 가? 이 새끼가 이건 선 넘었는데? 이거 잡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죽었어? 보이죠?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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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 오우씨 못끄렸어 무서웠어 림자 속에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 가울이 뭐에요? 그거 AD?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는데 가울이 막 들어와서 패면 정신 못차리는데 버텨 버텨 다 집에 가죠 쫓아냈습니다 아 아 아 아 헐 어 가울이 딴거 보고 있었어 아싸 입구 입구 완료 감정 악마와의 거래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면에 암으로서의 거래 제드의 여행 호퀴하네? 제드 편안해 편안하구나 잘해 그래 그렇게 하라구 오오오 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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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이야 건제하지 않쳐 건제하지 않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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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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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스웨인대장 간다 흐 아 해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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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